지금 제가 레벨이 내 레벨이 37렙 지금 겨과만 돌아다녀가지고 다 까먹었네 또 퀘스트를 완료하러 가야돼 여기 어 여기 안찍었다 찍었나? 아 찍었네요 여기 갈려면은 걸어가야겠다 100,000렙 60렙이야 10,000렙 60렙이야 뭐 이런 애들 정도야 응? 좀 더 가까이 가야 그렇게 세? 엄청 큰 개구리 상자도 있구요 아 이걸 안했구나 내가 이걸 안했네 이거 하면 이기지 그거랑 돼지의 정령 소환하는거 늑대 소환하는거 안했네 필살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렇게 쎄 이렇게 쎄 이제 아시겠죠 이게 침착맨 이에요 이게 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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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가지? 쭈구 쭈구도 휠 넣어주자 오늘은 이런일이 있었으니 천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력하죠? 근데 이게 5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개모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늑대는 2분에 한 번씩 강력해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통받고있어 이 동네 산신령들이 왜냐 혈신 그 그 뭐더라 혈신 그 혈신 그 훈의 추종자들이 괴롭혀 왜 괴롭히냐 얘네를 뽑아가지고 자기네 그걸로 만들라고 에너지 뽑아가지고 자기네 강해질라고 그래서 이미 산신령 박쥐산신령 죽고 거북이산신령도 죽고 거북이산신령은 지형만해 엄청 커 근데 죽어가지고 환생했어 이번에 그래서 애기거북이로 다시 태어났고 얘도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AS 해주는거에요 그 훈이 혈신들의 그 산신령인데 걔는 아 고대신인가? 고대신이야 그 후는 고대신이야 그 인공고대신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걔네 혈신들이 그 혈법사 뭐 혈 뭐 트롤 뭐 혈트롤 이런 애들이 피가지고 하는 뭔가 좀 강령술 이런거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그 자연법칙을 자꾸 역행하는 나쁜놈들 물리쳐야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잔달라트롤 이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 혈트롤 린 여기 이 제국이 초기라고 쳐 그러면 유선이 살았어 근데 유선 옆에서 보피를 하던 제갈량이 알고보니까 반란을 준비했던거야 놀라운 일이지 혈트롤이었어 최종자였어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졌어 쿠데타로 그래서 지금 잔달라가 지금 내분이 일어났어 왕들의 무덤을 모아놓은 곳을 탈취당했어 점령당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싸워야돼 쓰읍 당내삼기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신령 지금 해결해줘야돼 자 그리고 얘는 막 뭐..먹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는거에요 고급 연립방패 고급 연립방패 응 안써 여신 원유린 덜덜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퀘스트를 줍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고 육체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 이 산신령 특 센척은 오지게 맨날 좋 터지면서 혈트롤들이 얘를 괴롭히니까 아 보살겠어 죽겠어 내 힘이 너무 약해져 그리고 얘네는 되게 힘이 불안정해 얘를 섬기는 우상같은거 있죠 이런거 이런거만 뿌셔도 아 너무 힘이 약해져 오염됐어 막 그러면서 막 안달복달해 지가 스스로 강한게 없어 뭐 이런걸 뿌셔면은 약해져 숭상하는 힘이 약해지면 근데 막 센척은 드럽게 하면서 하는얘기 뜻을 잘 생각해보면 다 부탁하는거 도와달라는거 날 너무 괴롭히고 있는 혈트롤들이 너무 많아 내 힘이 옛날 같지가 않아 뭐 보신하게 뭐 갖다줘 뭐 걔네들 좀 물리쳐줘 그럼 내 힘이 막 좀 돌아올거 같애 근데 돌아와도 별거없어 이제 배불리 먹었고 육체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 그니까 이제 지금 준비됐다고 하죠? 이게 그 산신령 그... 뭐라고 하지? 산신령 언어로 말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거야 이 얘기가 세번정도 나와야 준비가 돼 예전 내 힘을 되찾았으면 당분간 놈들의 피와 저... 피의 저주와 생명력 착취에 대응할 수 있다 예... 예... 예전 내 힘을 되찾으면 그니까 왕년충이야 왕년충 자 반딧불이 마력을 빌리면 토템에 담긴 내 힘을 육체에 주입할 수 있다 어... 그럼 힘을 되찾을게다 자 토템의 힘을 개방해서 크라고아가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 왕년충이 산신령들 왕년충이 자 이런거 활성화 시켜요 여기다 이제 여기에 있는 힘을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거에요 이게 자... 저축한거야 저축 개구리은행 예금해놨던거 출금합니다 이게 왜 나한테 시키냐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냐 손이 이래가 개구리라가지고 손으로 못해요 그래서 해줘야돼 그래서 얘 수발을 수발을 들어주는 애가 없냐 있어 여기 개구리들 있죠 개구리들이 수발을 들어주는데 애기개구리들이 얘네도 손이 없어 그래서 수발 들어주는 시종도 있고 자기도 세고 한데 이거를 못해 다른사람이 와서 문질문질 해줘야돼 갤럭시 버드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쓸모없는 새끼들이래 쓸모없는 새끼들이래 다 됐어 완전해졌다 완전해졌다 복수할때가 되었다 개굴단 매디독 매디독 1117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되찾은 것 같군 수백명의 추종자가 나를 숭배하던 그 시절 나말이다 수백명의 추종자가 숭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때다 내 힘은 서서히 사라지겠지만 트롤들은 크라구아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느끼게 될 것이다 왜 서서히 사라지겠지? 출금해가지고인가? 얘 좀 약간 미디어를 많이 접했네 자꾸 막 따라하네 니가 전에 혈투로 공격한게 놈들을 자극했다 이제 우리에게 총공세를 퍼부을테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몸은 크라구아야 제물로 받쳐지는건 내가 아니라 그놈들이 될것이야 칼날턱강 경계로 와라 그것에 내 진정한 위력을 보여주지 야아 보여준대 여기서 한번 보여주겠지 진짜? 오오 나 이거 그것도 받았는데 걔 누구지? 부원삼디의 은혜도 받았던거 같은데 오오 자 가자 뽕! 날라갔어 가자 자 우리 도련님 파티도 갑시다 자 지면 안됩니다 도련단 출동 도련단 출동 자 일단 우리 회님들 오셨어요? 몇분 오셨어요? 네 분? 자 인사 자 매너 인사하세요 매너 도련단 출동 하하 이쪽으로 가서 어? 아 뭐야? 뭐야? 뭐다 이거 오랜만에 뭐있지? 후후님 뭐지? 아 R이구나 토템 개센 토템 있어요 개센 토템 하나 있어 와 왔다 왔다 이거 좀 커진듯? 백에이 혈트롤 병력쳤지 넨줄러쳤지 온다 온다 구 얘네들 개구리가 다 잡는다 아니 아니면 아니구나 내가 가야되는구나 개구리 타? 아 여기서 하는거구나 오! 오! 우! 다 박살해주면 하하하핰 하핳핳하핳 나 그라고 와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2번 미쳤다 미쳤다 와 와 쎄다 쎄 왕년충 할만하다 왕년충 할만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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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두고 갔어어 크라고아님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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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 왜케구리냐고? 스읍 개모테님 500비트 와우는 모션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야! 감성으로 하는거야 누가 와우와 하는데 모션이 이러니저러니해 몰래 이런 게임이야! 자, 크라그와니엠한테 왔어요 언제 봐도 기분 좋은 광경이란 말이야? 하지만 저들이 숭배하는 어둠의 신을 쓰러트리지 않는 한 놈들은 지원군을 끌고 다시 쳐들어올 것이야 네가 혈투로가 맞서 싸는 동안 힘을 나눠주지 내가 도울 것이야 받는 피해 2000만큼 10초동안 1초마다 생명력 200만큼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거 해줘 개꿀 내가 신고됐어 내 개구리들을 괴롭히는 다른 녀석들이 있다 비열한 나가가 해안을 공격하여 개구리 마법을 흡수하고 있지 나레즈를 잡아라 아, 나 했었는데 씨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요, 죄송 그러면은 이거 아니네 이거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오려나? 어, 이거 할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그건 안 나오나봐 20 20 20분만 되는거야? 여긴 누구야 무툰바 무툰바 하이리 탈란지 공주님의 어두운 공동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공주님도 당신의 성공담을 듣고싶어 지금 박쥐 만났지 개구리 만났지 부원삼디 만났지 거북이 만났지 다 만났네 띠띠띠띠띠띠띠띠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탈란지 공주 여기도 아닌데 뭐야 되게 약하네 화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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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기 상자가 아 여깄다 오오 여기 여기가 아닌가봐 굴 안으로 들어가야되나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또 시작됐죠 무능쇼 시작됐죠 아냐아냐아냐 이렇게 돌아가면 돼 크게 돌긴 했지만 여기야 여기 어 여기도 자 자 로아께서 저를 알아주시다니 오늘은 축복받은 날이네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 여기는 좀 서브캐네 나가놈들이 나가놈들이 크라고아님의 개구리들로부터 마법을 흡수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세 마리는 크라고아님들의 용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약을 받으세요 고개한 개구리의 힘을 돌려줄거에요 어 개구리가 계속해서 뱀에게 고문당하도록 둘순 없어요 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재수없게 나가한테 당했거든요 크라고아님을 뱉고 싶었을 뿐인데 나가에게 당해버렸네요 그래서 크롤들아 워크드 크러그 웨그 사실을 구해야되요 물약으로 개구리 강해지게 하기 니가 먹지 개구리 강해지게 하기 개못해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이말년 서유기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일드락시아라는 나가 여사제가 했대 나는 힘이 부족했지만 당신은 죽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여기 개구리있다 고통받고있죠 물약파워 어때 오옹? 헤헤 대지의 정령이여 나와라 내 부름에 응하라 고통받고있다 에이비 물러간다 바다가 널 삼킨다 오오 이거는 이거 그냥 추가목표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고통받고있어 별거 아니죠? 강하게 해줄게 여기 나가 대장살고 있는데 널 삼킨다 널 삼킨다 널 삼킨다 바다가 널 삼킨다 예상의 정예약 여기 얘네 잡아야돼 개구리들을 착취하다니 전우야! 힘내라! 잘들 악시야님! 하고싶은말이 있는데 배너 뭐 없나? 큰거 있네 야 이거 거북이 등껍질 아냐? 이건 뭐야? 썸배드야? 잘해놓고 사네? 아 이거 뭐 그거네 먹이통이네 먹이통 추럴 추럴 아우 트롤냄새 악시 떼디디디디디디 띠디디디 하나 더 구해야 되거든요 저기 개구리 개구딱지 이거 크라우와 그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거에요? 영구지속이 아니고? 뭐야 왜이래 시끄러워 여기있다 아 마을 가서 할수있대 여기 주변에 없네? 뿌옥 봐봐 뿌옥 뿌옥 너무 멀리있습니다 추가 퀘스트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 서브퀘스트층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되요 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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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구나 게 미친놈 산실령 어 쓰레기의 산실령 항상 말하지만 누군가의 이 공부를 받아주겠네 이건 내 고마움의 증표일세 쓰레기 오 좋아요 쓰레기의 정령 장난꾸러기 도둑 뭐 이런거 이런거 담당 디디디디디디 어 95%이니까 뭐 이런거 조지면 될 것같음 사학돈님 30개워로도 감사합니다 어우 추가 캐스트도 끝냈고요 뭐야 이거 엄청 큰거 뭐야 얘 잡자 좀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약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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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이거 만렙들이 하면은 자기 만렙에 맞춰지는거 아냐 레벨? 자 크라고압 해 줬구요 강해지게 해 줬고 아니구나 이거 트롤 잡는거구나 자 트롤 잡아줬고 아니구나 개구리 맞았구나 나라지 넌 나의 추종자가 될 자격이 증명했다 명예로운 일이지만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전 나갈을 막지 못했어요 내 뜻에 의문을 제기할만큼 오만하단 말인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크라고압님 내 지하굴로 와라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세요 매너 매너 지하굴 감은 개 있겠지? 가깝게 다치네 이럴 이럴 시키라고 황희정승 데려가듯이 저는 해야할 뭐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 못가게 이 게임 얼마냐고요? 이거.. 시..시간제에요 월마다 내야되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 뭐야 어우 미물이 그러다는데 미물이 이게 미물이 그랜단한테 robot 회전 또 가능하네 자 이제 탈란지 공주 만나러 갑시다 어둠땅 나왔는데 격아하고 있어 나지오아타 오 신경이 근데 격전의 아제로스 스토리 재밌는데 누가 재미없다 그랬어 오 오셨군요 무툰바의 보고를 오 탈란지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것 같군요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희생자들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라슈크 그렇게 서두를 건 없습니다 얼라 쪽은 그거지 걔 누구야 제인 아빠 동네 왕꼬 사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쿨타라스 쿨타라스 내가 대충 봤는데 쿨타라스 입장에서도 좀 개빡치긴 할 것 같애 제가 있다면 그 외계종족 호드 물리치는데 어 전념한 죄 밖에 없어 자세한건 몰라 고맙다 고블린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아직 여유가 있을테지요 근처에 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토르트로란 눈으로 보지 않고 석상이 아닙니다 띠딴의 수호자입니다 석상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띠딴의 수호자예요 근데 크라고아님을 도운 이후로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작동하려 그래요 티탄모양 아물렛으로 수호자를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휠트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띠딴 수호자를 가동시켜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아 전군님 오셨네 매너 전군님도 매너 어 이건 뭐지?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안 wol 디디디디디띠 셀더러 bio 잔달 나트롤을 추적하던 혈트롤 무리를 봤다고 합니다 쭈끼던 친구 복장이 당신의 무리와 비슷해icios 왜 당신들은 왜 자꾸 이곳의 소등에 말려드는거죠? 혈트롤 무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지만 마지마 어 끌고 오지만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우 말 예바 야박하게 하네 어? 야씨? 야씨님 외너 지키세요 야씨 외너 빈출범영집님 6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최규음씨였잖아 아 좌규음씨였잖아 하하씨 저기 어 띠단 야 이거 티탄이면 강력하지 이건 티탄이 아니야 티탄의 수호자야 티탄은 진짜 세 티탄은 살게라스가 티탄이야 손상된 핵 핵 설치 찡 티탄 수호자 헤즐의 재가동 프로토콜 얘네는 기계야 기계 시스템 손상으로 작업 불가 마치 그런거야 어어 티탄 수호자 이름도 있었어 라디아 라디아에 보면은 티탄이 아틸란티스인 얘네는 그 뉴 노틸러스오 같은거 핵 감지됨 되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아 아틸란티스인이 뭐냐고 티탄 티탄 같은거에요 뉴 노틸러스오가 뭐냐고 티탄의 수호자 같은거에요 어 퀘스트 주네요 파편복원 황금갑옷을 읽고 지역을 배회하는 영혼들이 감지됐습니다 타락의 힘으로 움직이면 아까 걔 보였던 어 나즈와탄 유령 그 막 해골들이 있길래 그거 잡는건가보다 타락한 돼지 주변이 또 타락했어 왜 타락했냐 타락에 오염된 식물이 있어서 일단 이거부터 제거해 타락에 영향을 받았으면은 치료해주지 않아 제거하면 돼 그게 더 쉬워 어차피 또 자라 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시스템 복구 가능 보조시스템 복구 선행이 필요합니다 티탄의 수호자 다른 티탄의 수호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 핵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그니까 블랙박스지 티탄 수호자 블랙박스들을 갖고와가지고 어 얘한테 줘 얘가 분석해줘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어? 몇대 몇 과실인지 얘가 분석해줍니다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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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메인케 주는 거북이 같이 생겼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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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자 자 뜨가자 뭐야 우리 말고 다른 돌연단이 있었어? 뭐야 여기는 다 도 되나? 매너 아알 플랫박스 얻었구요 티탄매너 자 여쭈로가서 또하나있어요 여기 덩..어..수호자 블랙박스 가져오기 가는길에 얘네 잡아야되요 왜냐 타락됐어 아 타락시켰어 있지요 잠깐만 아 여기서 강철판 주워야돼? 귀찮네 아이씨 강철판 개같은 강철판 아이씨 강철판 걷는게 왜이래? 얘 왜이래? 어? 타락했네 걷는게 걷는게 타락했어 타락됐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앗 이 주변으로 다 데리고 오네요 모블 좋아요 돌연단 좋아요 그런 자세로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다 정화됐네요 타락 타락한 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아 티탄 강철판을 했고 어? 돌리와 도트다 제일 좋은데? 여기 여기 횟수 블랙박스 횟수 그리고 덩쿨손 잡아야돼 자 매너 어 홍보 얘 이름 뭐였지 걔? 레칸이었나? 레잔 레잔 뼈레잔 오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아 너무 땡겨서 근데 이래야지 내가 잘 보이잖아 이러면 내가 너무 안 보이잖아 사정거리에서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내가 느려지는게 느린게 체감이 된다 그치? 뼈래잔? 멋있어 뼈래잔 아 왔네? 잡아! 먼저 해상을 정해야합니다 고대 턱 파괴자 갑시다 짬레잔 매너 어둠땅 가더라도 매너 왔어 자 3개 했어요 티탄 강적.. 강철판 뜯어서 줬죠 재련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 식물 타락한 식물 얘한테는 죄가 없어 타락당한 식물한테는 죄가 없어 근데 타락됐으니까 일단 죽여 아서스 같은거지 근데 아서스만 욕해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거야 와우 인물들이 다 하는거야 타락하면 죽이는거 다 하는건데 아서스만 욕먹어 보조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보조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아 강화됐어 뼈 가공 뼈치킨? 또 타락함지 즉각 조치해야합니다 방철판으로 티탄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괴수를 약화시키고 뼈를 먹으십시오 뼈를 파쇄해서 추가 언데드 생산을 막을겁니다 뼈먹으기 그리고 불청객 언데드 타락이 주변에 죽은 생명체들을 되살리고 있어 흉물로 만들고 있어 중단시켜야돼 그래서 언데드를 처치해야돼 오 여기 퀘스트 또 하나 준다 단지가 줘 단지가 뭐야 미트볼이 여기 해지레를 찾고있는 타락의 에너지원이 분명합니다 순쉽게 파괴할 수 있을것처럼 보입니다 오염된 마력 4개 파괴하기 나는 이거 돌연단이 부시고있는 동안 난 이거 돌연단이 하고있는 동안 난 이거 이거를 해서 해야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약하게 해야하잖아 어? 저기 이 자식들이 뭐하는거야? 매너 안지키고 혈술사 님들 매너 식사매너 자 갑니다 어? 턱 파괴자 됐어 어? 턱 파괴자 됐어 얜 왜 껴? 죽고싶나? 죽고싶나? 애기만들기 매너 해상을 정해야합니다 해상을 정해야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매너 이것도 하고 다했나? 다했다 예? 매너 래너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정해모? 래너 없는거야 래너 지켜 먼저 해상을 정해야합니다 어? 나즈와탄 흠 든든하죠 어? 또 데리고 왔어 돌연단이 뭐야? 나즈와탄 래너는 언데드만 잡으면 되네 여깄다 여기도 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한 대시다 툭툭 때려 매너 대상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툭툭 이렇게 하니까 시야는 좋은데 내가 안보여 내가 보여야지 이렇게 됐 내가 매너 매너 지키게 할게요 매너 흠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먼저 해사를 정해야합니다 나 몇개 남았어? 한 마리 남았네? 됐스 이정도면 매너 지켰다 도련이 많이 챙겨드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자 정화했으면 철수 자 나머지는 뒤에서 처리해주세요 자 철수 종수 정화 자 블랙박스맨한테 갑니다 자 뼈 가공 뼈 모아왔죠? 뼈 파쇄를 시작합니다 아 점심 먹고 오세요 매너 언데드 수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 격리 구조물에 접근하면 대상들을 뚫고 가야됩니다 어 뭐 뚫고 가는 퀘스트가 있나보다 예 뭐 이동 예 사용해가지고 어 수리해야됩니다 또 줘 실전 압축 퀘스트네 예 좋네 시스템 복원은 진행중입니다 나즈미르의 타락을 분석하고 억제하는 작업을 밤에 하는 존재가 근처에서 다수 감지됨 타락에 이끌려 공허에서 나온 존재 시스템 복원을 방해하고 있는데 얼굴 없는 자 6마리 쳤지 스캔 결과 구조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공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공허로 직접 연결된 차음문입니다 현재 이론 타락의 근원에 고대신에 있어 아 고 고대신이 그 공허에서 타락을 그 시켰어 타락을 시켰어 그래서 이 장치를 가져가십시오 티탄 수호자 헤즈레리 이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된으로 도움을 얻은 덕분입니다 그래서 공허의 존재가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려 봉인시켜 4개 입구 봉쇄 그리고 얘 내가 왜 다 해주냐 얘 봐 손을 봐 어? 손톱 길러가지고 어? 이거 이거 못해 이 손톱 왜 이렇게 기르면은 이 뭐 이렇게 뭐 얘네들 이거 뭐 차 문 봉쇄하고 이런거 못한다고 짧게 깎아야지 그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거야 대군주 크락시스 대군주 크락시스가 격리 프로토콜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제거하고 프로토콜을 확보하십시오 생명체를 제거하고 프로토콜을 확보하십시오 아아 얘가 석판을 먹었어 그냥 그 죄밖에 없어 석판을 먹어서 죽여서 갈라야돼 근데 군주야 대군주 어? 쓰레기 매너 쓰레기로 와 자 갑시다 드가자 오 여깄다 얼굴 없는 자 여섯마리 잡아야죠 어 이거 여기로 다né야된 거야 지이이이이이이 Nothing 뭐야 어디 그런 맨이야 한입도 안했는데 다 모여봐요 중지 집합 이리와 어디 도련님이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터먹나?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야지 자 이제 먹어 자 이제 먹어요 자 야무지게 드세요 자 여기 안앞에서 아아 숟가락 안드는거 좋아 솔뿌엉이? 솔뿌엉이님 좋아요 모범병사 올라갑시다 솔뿌엉이 모험병사에요 기다리고 있는거 타락자 너무 약하다 이런말하기에 그렇지만 형님 못먹은거 같은데 근데 얘는 상관없어 다 깼거든 자 가자 드가자 나쯤 왔어 나쯤 왔어 크아 먹어버렸어 석판을 죽어버렸어 그 운임을 격리할순없다 모두 파멸하고 죽을것이야 공조물 내부 2,3,5 탈란지공주 합류 완료 탈란지공주 합류 완료 아 뒤에 있었니? 숟대 밭이 되었지만 이곳은 왠지 낫지 있군 탈란지 일시적으로 고대신의 하수인수가 감소했습니다 아 별명이 탈란지공주에요? 이게 공주야 이 트롤제국의 공주야 이게 원조트롤이야 원조트롤 척추가 펴져있죠 근육질에 원조트롤은 이랬어 그래서 여기서 갈라 갈라졌어 나이트 엘프로 공을 차온물 갓었고 시스템 재부팅 스캔결과 구조물은 작동 불능상태이며 수리 가능성 또한 0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 복구되어 있습니다 음 그니까 해결책이 여기서는 이제 음 수리가 안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대 데이터를 검사하고 해결책을 찾는 동안 대기해야됩니다 오케이 자 해결책을 검사하시오 데이터벡구 완료 타락의 금후를 라즈미르의 경비된 어? 그 훈? 표시명 그 훈 타락 봉인을 위한 세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탐색결과 라즈미르와 올둔의 장치는 작동 불능상태 유일하게 작동하는 봉인 줄사자리에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혈트롤들이 내 도시를 공격했군 마지막 봉인이 파괴되면 그 괴물이 마지막 봉인이 줄다자리에 있었어 서울에 아띠아 너희에게 성사는 없다 그 훈님은 불려나신다 잔달라가 폐허가 되면 고우대신의 제국이 자세금 밀어나리라 얘 거미인가? 얘 거미야? 얘 간부야 반란군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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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간부 한 부사장 정도 돼 어떡해요? 싸워요? 어? 돌연... 돌연단 어디갔어? 나 혼자? 왜? 뭐좀 해봐 할일이 많으니 빨리 말씀하십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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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잡아야돼? 왠지 얘 잡아야될거 같애 어디갔어 뭐야 복잡하구만 어디 한번 막아봐라 너희가 고통받을수록 우리에게 영광일테니 끝났구나 우린 살아남았어요 아찐하는 광기의 대가를 치를겁니다 줄다자를 수호해야돼요 안그러면 그 훈이 깨어나요 그니까 이 스토리 스토리 요약 5 인공고 대신 그무구 훈 네 잔달라 산신력연합 자, 보상은? 난 이거 해야되네 낫이야 낫 어두운 공동으로 돌아가기 바닐라몬드91님 48개월 4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줄다자를 봉인이 파괴되면 안돼 그래서 막으러 가야돼 아툴 나지만 내부를 떠나고 사원 밖에서 얘 해즈럴을 다시 만나 어두운 공동으로 들어가는걸 안내해줄겁니다 어두운 공동이 얘네 그 구훈이 있는 곳이야? 아니면은 아까 야외의 그 지역이 어두운 공동이었나? 여기가? 뭐 있었는데? 여기여기 여기가 어두운 공동이었나? 아니 뭐 암튼 여기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가자 못된 놈들 어? 뭐야? 아 여기 길대로 가야되는구나 죄송 길대로 가야지 톨리아 도트도 서있네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됐지? 아 해지레를 타고 가야돼 갑니다 와 탈란지랑 야 이거 진풍경이다 하하하하하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오오 오 해지레를 뭐 부스터 없이 날라가버려? 관진데? 탈란지는 절로 가 오케이 다음에 보자고 어? 사람들이 다 뛰어오는거 봐 어 겁지 가 그래 여기 여기가 어두운 공동이야 혈투로를 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 되겠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전쟁자원 다 모았어 로워드스 구구 살피십니다. 고블린분대와 크라그와님의 지원을 확보했으니 줄잔으로 돌아가 혈투로를 칠 계획을 옮길 때입니다. 정글에서는 고블린분대의 전쟁기가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운반해야 됩니다. 아... 아 지금 정리 산신령 연합은 어떻게 됐냐 산신령들이 죽은 산신령도 있고 사는 산신령도 있는데 일단 각 산신령들 사는 곳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늦게 도착해서 죽은 애들도 있고 살아있는 애들도 있어. 살아있는 애는 크라그와 살아있었고 박쥐랑 거북이는 죽었어. 그리고 부원삼디가 도와준다고 했어. 부원삼디는 이제 그리스 로마시나로 치면 하데스야. 그래서 이 두개 도와주고 고블린분대가 호드에서 도움이 왔는데 개강력한 기계장치 거의 그냥 전착급이 왔어. 그게 이제 도와주기로 했어. 그리고 나 나랑 이제 돌연단 돌연단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전차가 정글땜에 못가니까 지금 수도가 잔달라 수도가 공격을 당해. 왜 공격을 당하냐 봉인이 세.. 그훈이라는 고대신이 세개의 봉인이 이렇게 딱 됐는데 두개가 이미 뚫렸어. 하나는 수도에 있어. 그래서 수도로 다 공격을 해. 이 나쁜놈들의 그 집단이 그훈 추종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산신령 연합은 그걸 막아야된다. 잔달라는 먼저 갈 테니 배에서 만나지요. 난 토르톨란 몇 명을 데리고 걸어서 줄잔으로 가게 그리고 잔달라 제국에서도 걔 누구야 몇 명 살아남았어 그 무슨 날 날 날 날 날라댕기는 익룡로아랑 공크 공크랑 파쿠랑 공크랑 파쿠랑 공크랑 그리고 걔 무능이. 무능이 있어. 그 폐급. 폐급 대장군 걔는 뭐 도움이 되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 강을 따라 이동 쟈니는 도움 안되잖아 걔는 관심이 없잖아. 싸움에 폐급 대장군 이름 뭐더라? 폐급 대장군 이름 뭐더라? 그리고 왕자도 있어. 왕자 가자. 이거 이거 전착금. 이거 개쎄요. 이거 진짜 미쳤어 이것도 있는데? 목격의 순간? 어떻게 가 말걸리는게 아닌데? 강을 따라 이동 아 탈란지한테 말걸리는건가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잔달라는 영원하리 구원 산디님이 당신보다 적을 먼저 보시기를 아 내가 타야되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잔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 뒤에? 변신 풀어? 변신때문이야? 변신때문 아닐거 같은데? 할일이 많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아 뒤에 고블린? 뒤에 고블린이래 아 얘 얘 얘 얘 얘 아 얘 패치 아 이렇게 둘러야돼 갑시다 아 아 공격하는거 왕멋죽포 이게 왕멋죽포야 완전 멋있는 죽음의 어 포 뭐 이런거야 저기 혈트롤입니다 제 도시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저 혈트롤이 우리 배를 침몰 못시키게 해야합니다 큰압 알차게 무조건사 이거지 이거 좀 웃기지않아 모습이? 여기는 최첨단이야 거의 블레이즈야 근데 얘네는 노적고가 우리 안대들아 같은 편이거든 이 망쳐가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아하 대장 전문용어론 포세이큰 아닌가요? 포세이큰 아닌가요? 다이네들이 오고있어 우리 수도로 막으러 가야되요 어? 아주 나쁜놈들이야 유리왕궁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이거 개사기야 이거 다왔다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고있어 먼저 재생을 정해야합니다 내 아버지보다 낫구나 오오 중국 장강가면 이런 코스가 있대는데 장강부가 보바 뭐야 얘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맞겠어요 정확히 조준해요 커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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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돼 기브볼 왜안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봐봐 봐봐요 이렇게 튼튼해 큐인가? 설마 홍차이찬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어 로칸도 공개 그 호드에서 트롤 로칸이 도왔죠 도와주로 다인이 블러드우프 도왔어요 도시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냅떡 씨 어 피다네 아닌가 대상이 없습니다 경험치 올라가나 대상 저승갈 시간이야 경험치 안올라가네? 여러분 여러분 재밌으려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무난하게 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런걸 한번 보여드리면 멍청한 놈 한번씩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잖아 그쵸? 멍청한 놈 에라이 저 멍청한 놈 헤헤헤헤헤 점심? 나중에 이거 이렇게 딱 한번 다시 돌려주면서 후이맨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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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와우는 0인분 이하가 가능해요 왜냐면은 뭐 건드리면 안되는데 건드리면은 마이너스 20인분까지도 돼 아 여기 대가리를 맞히는거야 여기가 아니고 백불회복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난 여기 몸통 여기 뜨길래 봐봐 그래서 이렇게 있지 여기 장어 부분에 담은거구나 불계약하네 커브볼 커브볼 뜬뜨뜨뜨리디딘 줄잠 패후에 도착하는대로 서둘러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주 위대한 고블린의 최신기술을 맨 앞자리에서 체험하게 해드리지요 어, 대장? 설명서에는 분명히 나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나사가 빠지고 십 년분도이래요 레벨이 안되서 결과에요 자아... 그... 설명서는 멍청이라 보는 거야 니아프트 실전이 중요한 거라고 강을 따라 이동 야 진짜 완못쭉포...간지다 딱히 3명 이 타는 거야 뭐야, 정화되어 있네? 얘 쓰르잖 개 아냐? 강화시켜주네? 어, 혼잣만 하던네 얘가 이렇게 만든거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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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찼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은 못찾을 겁니다 잠깐만 미력 조작기? 8번 이거 민첩이 더 좋은거 아니야? 제 물건을 보여드리죠 템 랩이 짱이래 그냥 또 만날 때가 있겠죠 제국 최고의 상품이 여기 있습니다 토제크가 정말 죽은겁니까? 잘됐군요 아 이거 그거다 벽보에 붙었었던 그 수배전단 전 여기 있겠습니다 오케이 받아내고 어어 달란지 이제부터 어렵대 폭탄 3D 뭐죠 폭탄 당신과 호주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혈트롤에게 패한다면 아무 수용도 없어요 우리는 잠을 자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여력도 없이 고군분투했습니다 제가 만난 전사들 중에서도 가장 굳건한 전사들이지만 이들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사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들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나는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재정비하고 좀 쉬었다가 갑시다 이런건줄 알았는데 싸우는 이유를 상기시켜줍시다 당신은 우선 병력을 집결시켜야합니다 아 용사님 저 징을 울려보시죠 징치기 여기 진짜 어렵대 야 아 내가 쳐도 돼? 어디 숟가락 병사들이 오네 병사들이 오네 우린 많은 역경을 해쳐왔다 하지만 드디어 그 역경의 끝이 보인다 적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 놈들의 계획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쓸데없는 큰 미니언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불해복님 감사합니다 우린 혈투로를 쓰러뜨릴 것이다 놈들이 소환하는 그 괴물은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코 로아께서 함께하실 우리의 마음에 용기 깃들었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로아는 산신령이에요? 거기 올빼미 어디 탈란지 공주님이 연설하시는데 춤을 추고 자빠졌나? 시속 100km 시속 100km 시속 100km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시속 100km 갖다 박아야돼 자기 손 아.. 손 아프다고 안 때려 어? 크라고와도 왔네? 어? 얘도 왔구나 부원삼디도 웃긴다 치샤도 왔어 웃기네 다왔네 노아 두 마리 왔고 걔 안오나? 걔 아까 이상하네 미친놈 이중인격 걔 안왔네 가자 가자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몰랄까 핏비덕곡 탈환 부원삼디님 당신 저와 함께 가시지요 나머지는 북쪽전선에 로칸과 합류한다 음.. 나머지는 북 로칸과 합류해 두 부대로 나눠 별동대와 본대로 어디야? 여기? 가자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두 할 겁니다 죽은자들 깨우고 있대 태템으로 희생자들의 복수를 해 주십시오 자 매너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부셔 부셔 자 도련단 들어가세요 도련단 부숴보 도련단 자 완료 토텔만 부수면 되겠네 크후님 밀면서 들어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되살아는거 없앴어요 잔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없어졌어 이제 얘네들 남은 병령은 저뿐인 것 같습니다 어디갔어? 밥 먹으러 갔나? 고기 고기 밥은 먹고 해야죠 어 여기다 몰랄까 무리험이 오 멀리 있습니다 저와 예수의 정의 제지결해라 달아나고 있어 이대로 몰아붙여 피피적국 탈환에 왔다 완멋죽포 왔다 저희 백성들이 계속 펼틀룬 마을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암흑의 의식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궁대를 가져가서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오케이 죽포야 가자 아 이쪽으로 와야지 자 아퍼? 누가 집합 누가 도련님이 도련님이 붕대도 안 들었는데 붕대를 먼저 드나? 쾌완료가 중요한게 아냐 함께하는게 중요한거지 알겠어요? 대답은 대답은 매너로 해 주세요 대답은 매너로 해 주세요 해 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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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그럼 잘해봅시다 뭐야 길좀 열어줘요 부원삼지님을 뵙게 되는줄 알았대 어떻게 들어갔어 아 그냥 가면 돼? 어 느낌표 느낌표 안받았어요 이거 인간이 가면 안되나봐 왐모쭉 보고 부수고 가야되나봐 와 이렇게 되있어 이거 어디야 여기 가나봐 여기 그치? 여기 통해가지고 볼일이 뭔가요 혈트롤이 잘 지어진 요새안에 주둔해있어요 줄 나지만에 있는 혈트롤 방극에 포.. 대포 옮겨 그냥 개구멍으로 가면 되던데? 되는데 이거 왜 안돼? 이거 왜 안돼? 아 이걸 쏴 피해오 이거 야 부원삼지가 막아줬어 이거 소년만화 클라이막스 때 그치? 동료들 하나씩 등장하면서 자기 기술 쓰면서 지켜주는거네 다 등장하면서 기술 하나씩 쓰잖아 다 등장하면서 기술 하나씩 쓰잖아 산신령 죽음의 산신령 하.. 멋있네 잠깐 이거 연출 보기 전에 붕대 들고 동동동대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구리 오겠지 이제? 이거 또하면 개구리 올거야 간지나게 개구리 오겠지 이제? 개구리 오겠지 이제? 이 허접한것 자 기다리세요 어디 도련님이 붕대도 안감었는데 자 이제 다 감어 오 튤보르 오 왔다 탈란지 혈트롤은 우리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혈트롤들이 어떻게 후회를 해? 실패를 하더라도? 그죠? 봐봐? 얘네랑 싸워서 잘 안됐어 다 죽어? 죽었는데 어떻게 후회를 해? 혈트롤 입장에서는 잃을게 없네 어차피 실패해도 후회 안하잖아 이래서 저지르고 봐야되나봐 부원삼디한테? 근데 부원삼디 한테 흡수되면은 뭐해요? 뭐 되는거야? 부원삼디 작업식장에서 노역하는거야? 뭐야? 아 스포야? 아 어둠땅에서 이어져 이게? 카이지처럼 가가지고 그쪽 통화 쓰면서 천 부원삼디 말린감 800 부원삼디 1디 자 폭탄삼디 뭐죠? 폭탄 오오오 혈트롤 대응책 뭐 쓰.. 쓰면 되나봐 아 얘 잡으러 가는거야? 근데 거미대장 아니잖아 그지? 나 40렙 야 거미대장 맞아? 아닌거 같애 거미대장 다른애 같애 거미로아 걔 다른애죠 얘는 부사장 아니고 한 임원 전무 전무 정도 아티나 지속효과만 찍어요 전 음 좋다 음 좋다 지속효과 지속효과 어 뭐 이미 했구나 두개를 아 즉시시즌 아닌거 하고싶은데 정화하는 물? 안쓸거 같은데 이거? 내가 안쓰는데? 그래 쓰건 안쓰건이 중요한게 아니야 찍는게 중요한거야 그래 쓰건 안쓰건이 중요한게 아니야 찍는게 중요한거야 오 쫌 맥이 있었네 쫌 맥이 있었네 뭐야 이거 허접하잖아 탈란지 묶였어 공주 어떻게 된거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설치하고 성능을 시험해보죠 왕못좋고 날품좀 팔아볼까 발사하세여 띠띠띠띠띠 뿡 멍청이들 하하하하하하 그 늦게 실패는 없다 뭐 일어난다 무기가 소용이 없어 아 그게 안먹힌거야? 왕못죽포가? 빌어먹을? 어? 야 말이 돼? 꼭대기로 어떻게 가지? 참 크라구아님이 점프하면 됩니다 분명 도와주실겁니다 크라구아를 불러서 점프하기 왔다 커엽죠? 든든합니다 더 커졌어? 얘 그치? 얘 더 커졌네 그새 더 커졌어 뭘하냐 조그만자 자 도와주세요 아 힘을 되찾아서 저는 되게 쪼그라들었는데 그치? 점프 다리를 이용하네 꼭 아 네 아 같네 요케 서두릅시다 용사님 써보자 어따 쓰냐면 근데 놓고 쓰자 크라그 크라그 와 대하 수준이래 아티나 잡기 혈트롤에 우두머리에 맞써 얘는 혈트롤 그 지부장이야 그치? 본부장 혈트롤 본부장이야 얘 거미 아니야 장달라의 종말은 이제 시작이다 비명지르며 빌어봐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아 죄의님을 섬기리라 어디갔어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어디가 아 일로 가면 안되나 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씨 빌려 그냥 물이 비명지르면서 어따갔어 아 이명지르며 빌어봐라 죽었는데? 그러면 애기부터 잡아야되나? 바닥있어? 뭔데? 복제물은 안아파 아 복제물은 안아프네 쉽네 응? 쉬워 뭐 탈거 있나요? 잠깐만 배너 지켜 배너를 안지켜 침착하게 해보자 이거 먹어야돼 그지? F로 이거 먹고 이것도 먹자 15초동안 그리고 이거 생기면 가자 대지해장력 장착 바꾸면서 주무기 질풍 안받겠다고? 장착이 뭐야? 됐는데? 어 질풍도 있네? 나 이거 안쓰고 있었네 그동안 질풍이 메인이라고? 나 이거 안하고 있어 나 이거 안하고 있어 이거 이거 생기면 끝났어 넌 야 이렇게 나 차포 떼고 했는데도 이 정도야? 미쳐 그리고 아까 그 우웅 하는거만 피하면 이거 무난하게 깨는거 아냐 그죠? 미쳤다 격변의 아제루스 스토리야 50렙부터 어둠 땅입니다 좀 이게 뭐 쉬었다가 갑시다 낙뢰 낙뢰도 써야되는데 근접이네? 오오 사람 있을 때 낙뢰도 하면 되네? 즉시시전이라서 이거 좋아 자 갑시다 거리 forecasts 어딨어요? Moż aż피치는가 뭐야 탈렀지 tack안하고 있네? 어 뭐야 좀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탈란지가 다 해놨어 나 좀만 늦게 왔으면 끝났는데 알아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었구나 당신이 또르또랑과 친구가 되고 강력한 로아를 동맹을 얻었단 겁니다 앞으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것 같군요 저 소리 들리십니까? 로깐이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나보군요 32렙 11렙 야 여기 11렙 있어 내가 어깨가 뭐야 어깨만 빼고 내가 받았나봐 그동안 후원감사입니다 아 격전의 아제루스라고 더 좋잖아 그래서 알았어 바꿀게요 격전의 아제루스 로카났어 무슨일인가? 아티나를 죽이고 그 정체물을 피조물을 추락시키다니 아주 좋네 맞어 얘는 본부장이야 혈트롤 본부장 그치 줄편에 붙었던 혈트롤 담당 그 짱이야 사장 혈트롤 사장 피조물 제거했으니까 부패재단에서 티탄수호자 헤즈레를 찾으러 갑시다 가자 뭐라고 했는데? 탈란책을 뭐라고 한거 같은데 혈트롤 전투를 지원할 줄 알았네마 자기 할일하러 가버리더군 그 녀석 대체 무슨 계획인건가 흥 혈트롤 혈트롤 바쁘군 뭘 했는지 좀 보게 야 그래픽 보세요 이 풍경 요즘 게임 같지 않아요? 나즈미르에 있는 그 온갖 수상한 것들 중에 여기가 가장 수상한 것 같군 조심하게 오케이 한번 써볼까? 야 내가 센거야 얘가 센거야 스킬 쓰면 소환소가 와서 때린대 이거지 이거 헤즈레를 만나러 가 든든하죠 우리의 친구죠 헤즈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 훈이 유발한 방대한 타락이 전방지역을 뒤적고 있습니다 유출을 막아야됩니다 혼자선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아 여기 그건가봐 인던인가봐 그지? 내부에서 흉물 물리치기 그무구흠 그 파티해야되네 일로 깐 듣고있네 나즈미르의 문제없는 지 스토리 더 지나기 전에 지나기 전에 뭐 뼈레잔 왜요? 스토리 지나면 뼈레잔 못봐? 암튼 이거 봐봐 줄잔으로 돌아가 나즈미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이들을 이끌셈이네 자네는 줄다자리로 돌아가 바인에게 이곳의 상황을 알려주게 어... 줄잔으로 보내주겠네 줄다자리에서 바인 블러드오프와 대화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돌아오게 보두교에 너무 말려들지 말게 이게 지나가면은 뼈레잔을 못봐 우리가? 볼순 있어? 일단 이거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 들어가자 아 다른거 하느라 그래 그럼 뼈레잔도 한번 갈까? 일단 돌아가죠 여기로 줄잔으로 S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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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아 저 잘합니다 저 인던 잘해요 보여드려요? 뼈레잔은 봐? 저 녀석은 레잔이 레잔은 이제 더이상 로아가 아니야 모빌뿐이야 경험치야 경험치덩이 흠 기다려봐 딜미터기 좀 깔고 쯔 이 자식들 근데 나 딜미터기 지금 깔고 오면은 접속 기다려야되나? 바로 되요? 아이디온 폴리에 넣고? 무시했어 파파존스 페퍼로니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딜미터기 와우 인벤 에드온 자료실 아 50에서 경험치 획득 막으면 스토리 끝까지 진행 가능해요 데미지 미터기 스카다가 좋아요? 디테일즈 나 전에 디테일즈 썼어 스카다가 뭐가 없다나? 난 어차피 그것만 보면 되니까 디테일즈 데미지 미터기 써야겠다 9.0.2 버전 있네 다운로드 아 인벤 로그인해야지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계정 만든지가 오래되가지고 인증해야 돼 휴면계정 와우 업 깔면? 오케이 커스포지로 에드온 봤습니다 와우 업이야 오우 와우 업이 맞아 초봄의 와우 업? 지금 도발하는 거지 지금 날 도발하는 게야 다운로드가 2분이나 걸리네 외국 사이트라 그런가 다운로드가 2분이나 걸리네 밖에 눈 오는데 뭐해요? 여러분들 나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쏘양이 눈 눈 많이 와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랑 뭐 만든다고 나갔던데 중무장하고 거의 왕머쭉포 수준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 여긴 눈 안와? 저번에 근데 눈이 아예 안 내린 적은 없는 거 같아 그치? 눈은 한 번씩 와 1년에 한 번도 안 온 날이 없었어 그런 그런게 있었을까? 지금까지? 눈이 한 번도 안 온 날 안 온 해 한 번도 그냥 단 한 번도 아 남부는 그런 데 있어? 어 서울은? 오 그러고 한 번은 오잖아 한 번은 작년도 좀 안 왔던 것 같고 그죠? 아싸 와우업 설치해야지 와잡여 눈 오는 게 불만입니까? 아니 불만은 아닌데 자 여기 받았어요 리테일 네 에드온 찾기 아 여기서 하는 거야? 개졌네? 필수로 해야 되는 거 봐 딜미터기 디테일 디테일 7천만이 받았어 이거 받아? 아틀라스 깔면 채색템 자동팔하자 오 좋다 아틀라스도 깔까? 아틀라스 아틀라스 어떻게 쓰지? 아틀라 이거? 아 수술치기 팔린대 그래? 그러면 딜미터기만 일단 깔게요 나 다른 방송 보다가 좋으면 깔게요 범죄 됐어 범죄 여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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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란 범죄 Sem 잠금 잠금 안잠금 잠금 됐어 됐어? 아 톱니바퀴 옆에 세부나? 클릭? 왜? 종합데이터는 뭐야? 지금까지? 세부나는 들어가면 거기 아 전투마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어디가냐 얘부터 해야지 흉물부터 뼈레자니 뼈레자니부터 아까 그운부터 아까 그운부터 해 뼈레자인가? 뼈레자인가? 레이드야? 뼈레자니 뼈레자니 인단이지? 병건 제일검이 뭐야? 전사야? 전사네? 전사 그리고 힐러하실 분 손 손 손 지원? 다른 분 없죠? 다른 분 없죠? 딜러 탱딜 힐 있고 나 세명 딜러 두명 모으면 되나? 모읍니다 딜러 되시는 분 두루? 그래 또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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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했고 딜러 한 분 일단 누구 뛰세요 고추대왕 고추대왕 축하드립니다 고추대왕 축하드립니다 고추대왕 축하드립니다 나 나 그것도 해야돼 탈것 탈것 업그레이드도 해야돼 따라가지 파티장 위임 딜레이 땜에 괜찮아요 뼈레잔 레자님 보러갑시다 이게 날라갈 수가 있네 나 딜러죠? 어 레벨 맞춰줘 몰랐어요? 와알못이네 탱이 없어? 왜? 평건절검 전사잖아 어허허허허허허흐흐 흠흐으으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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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가자 지소령도 있네 레벨이 자기 그거에 맞춰서 된데 공담 공담 방담 힐러 힐러가 있어야지 힐러 연짱김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자 야 이게 뭐 날라가버리네 아탈타자르로 좋아 푸덕푸덕 그리고 이거 나 이거 있거든 윤회 빨리 되지 저 진짜 개쎄 나 진짜 쎄 근데 야 여기가 뼈레잔이 있는 곳이야 어 야즈마야 야즈마 그래 범인은 야즈마야 아닌가 맞아 범인은 야즈마야 싸우네 주류의 방패병 자 갑시다 어 먼저 잡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칙이죠 이거는 반칙이죠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안되겠다 필살기 써야겠다 퍼레잔이다 메침하면 벽으로 숨을래 뭔데? 벽이 어딘데 아 여기서 잡을거래 왜 쳐 왜 안 외쳐 뭐여 보라색 바닥 밟으면 쫄라온데 아 하하 뭐여 보라색 바닥 밟으면 쫄라온데 숨어 숨어 내 필살기 숨어 내 필살기 콕콕콕 밟으면 안 돼 뭐야 쉬운데? 응? 아 나 공포야 어? 귀신같이 피했어 귀신같이 피했어 어 죽었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어 죽었어 어 죽었어 안되지 또래잔 같이 강력한 로아를 니놈들 줄림의 제물로 쓸만하겠구나 또래잔 이제 아시겠어요? 나 부활 있어 쿵쿵쿵콕콕님 구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은템? 뭐 없는데? 감자뼈 레자님의 감자뼈랑 레지님의 그 치아랑 레지님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치아라고 해야 돼요 짐승들한테나 이빨이라고 합니다 레지님 그 저기 아구창 아 레자님 자 가자 또 어디가 또 잡자 얘 잡을까? 뭐 있다 뭐 있다 천론자 공룡술사 뭐 싸우고 있어 이미? 싸우고 있네? 어? 어딨어요? 위에 올라오래 어? 우 타 이게 도룡님스러워 좋네 도련님 목줄 채우니까 좋네 자 레자님 잡았고 이제 어디에요 아 토템이 보이면 1순위로 잡는거래 어 여기 있으면 안되나 피다나 피다네 안잡고 지나가기 온다 온다 최대한 붙어 에드 안되게 에드라는 것은 붙는다는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어 뒤에 에드 됐네 펜이 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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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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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뭐 밟았어 어? 나 죽었어 왜 죽어? 엄청 아프네? 볼칼 빨갛다 하면 안 밟는다 오케 쉬워 어? 어려운거 없어 근데 왜 죽냐고요? 쓰읍 토템 먼저? 오케 초록바닥에 계속 깔려 그거 밟으면 안 돼 진짜 아파 고고 가자 토템 고고 고고 아 뭐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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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똥만 안 밟을 뿐 공격을 안하고 있었네 똥천지에요 일단 어떡해요? 똥천지 예에에에에 별거 아니구만 널 다시 만드실 것이다 볼카 또 산산조각나다니 상관없다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너흰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나 먹어도 돼? 어우 나 딜 잘했는데? 나 딜 잘했잖아 딜러 3명.. 3명정도 했잖아 아 타라고? 하하하하하 힐 힐탱 빼고 아 왜 아 그리고 늑대폼으로 이동하기 항상 늑대폼 예전은 정해야합니다 웃을수 짚? 10쥬? 왕공룡? 아, 예? 한여공포? 광역공포인데 아, 오케이. 10쥬? 나 차단 있어요. 시. 금방 잡네. 비명소리 하기 전에 끝났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어? 쟤. 쟤 어떻게 해. 나 가면 이제 에듀될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에듀됐어. 끊었어, 예, 끊었어. 공포. 대상이 없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어어? 어어? 나 데려가! 흐헤헤. 흐헤헤. 야, 나 데려가. 이거 잡아야지! 공격술사. 카시오. 카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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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름 뭐야. 어, 라. 카치오. 일단 타. 잘 모르면 타. 아, 오케이. 늑대. 늑대 영상. 아, 나 기절 됐어. 또, 그 사람. 더, 잡았어. 다음에 뭐야, 몬주마? 아니면 트론재? 트론재 잡아?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아싸 좀 더 가까이 가야만 사정거리에서 벗어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됐어 뭐야 뭐야 근처에 있으면 안돼요 점수가 오케이 오케이 맞아도 돼? 근데 주시하는 자님은 딜을 하나도 안하네 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 알룬자 알룬자 아줌마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렇게 풀링 해가지고 잡습니다 브리핑 브리핑 하시면 됩니다 브리핑 아 빨간 바다 메모 빨뜻고 빨뜻고 있는데 그때 일부러 바닥을 봤습니다 아 하카르 하카르 느낌 헐 혈 혈애들은 메커니즘 비슷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첨수가 다음 누군가 뛰어줘 멀리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광 딜로 잡아서 단체로 몰이 해가지고 잠다는거죠? 황금을 노리고 온 자여 뼈만 남기고 사라지리라 바탈다자르의 힘은 내 몸속에 흐른다 빨간거 피해주고요 왜 나는 없어? 랜덤이야? 아싸 이팀의 딜러키 내 발톱이 너의 심장을 노린다 아 내가 밟아야돼? 왜? 빨대에 꽂힌 애가 하는거 아냐? 밟아 빨대에 꽂힌 애가 여사들을 처치해줘서 고맙다 발부러 갈 시간에 딜을 하면 돼 사원에 미치는 나의 영향력만 나의 공략 알아냈어 발부러 가지마 딜을 해 저 패급까진 아니죠? 저 패급이에요? 왜 이게 더 좋지? 39렙인데 왜 이게 더 좋아요?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오늘 너의 피를 마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아줌마만 잡으면 되겠다 템 먹으라고? 어 뭐야? 우와 오염됐어 얘 거미잖아 거미 유황불에 튀겨졌네 튀기면 다 맛있죠? 아 얘 얘 얘 그래 거미 얘 얘가 부사장 정도 돼요 얘가 부사장 정도 돼 아 여기 담당하고 있었구나 담당관이구만 걔 줄은 딴 데 갔나봐 줄은 딴 데 가고 얘가 이제 담당관이야 보라색 브리핑 어 바닥 까는 거 피하고 피하기 저 잘해요 분신을 한번 만들어 아 여기 슬슬슬 가 분신을 만들어서 그 딱 합체되면은 뚝 빨아먹나보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아 오케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 분신으로 바뀌네? 음 보통은 이제 쫄 소환하는 데는 쫄부터 잡으면 된대 분신 대상되면 대상됐다고 뜨는데 네임드랑 거릴 아 분신 될 때 떨어져야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 오케 오케 가 갑시다 아가릿 재밌네 와우 재밌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내가 멀어져 그리고 잡았어 아 너무 느렸다 그치? 가는데 너무 느렸지 어 나 광저하살을 못써 뭐야 아 바닥 피해야돼 바닥 피해야돼 바닥 피해야돼 고추 대왕 고추 대왕 고추 대왕 고추는 뛰어떨어져야지 고추 대왕 고추 대왕아 고추 대왕 너 어디서 아 나특 나특 재밌네 인던 아 재밌다 와우가 또 요맛이죠 버스도 와우의 일부야? 네 쿨하게 딱 말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걸어가는거 뭐지? 걸어가는거 넘락 옆에 딱 멋있게 다 처리됐네 다 처리됐네 그래픽이 좋아 큼직큼직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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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좋고 역대 트럴왕들의 무덤 요즘게임같애 좀 그 좀 그 원래는 훨씬 더 좀 양키센스였는데 이것도 좀 많이 좀 그거 한거 같애 다듬어진 느낌? 좀 섞인 느낌? 다른 나라 그 디자인 스타일하고 옛날엔 더 큼직큼직하고 뭐 이거 이전에 에버퀘스트는 진짜 완전 양키감성이었는데 잉카센스 그니까 이거를 표현 이 잉카나 이제 어떤 이런 요소를 표현할때 캐릭터나 잔달라 트롤이나 이런거를 되게 막 기괴하게 하는게 있었거든 옛날에 좀 서양권에서 만든 게임같은거 보면 일러스트나 근데 그게 많이 좀 미형 우리가 생각했을때 미형으로 많이 다듬어준다 이거지 이거를 이제 양키 더 감성으로 더 표현할 수도 있었어 더 징그럽고 더 기괴하게 갑시다 이제 자 이제 그 뭐야 그 은찌꺼기 난 딜러지 난 딜러지 탱? 탱 이 분이 안돼 사공들 사공들 힐러가 나올수도 있어 이런 어떤 경쟁을 안하잖아 딜경쟁 힐러가 나올수도 있어 이 어떤 평가 스트레스 해방될수 있어 레이드할때는 딴데로가 또 빠져 여기가 더 난이도가 높나봐 화장실? 감점 안가고 채팅하느라 안가고 채팅 개모태님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취에 그 뭐야 흐흐흐흐흐흐흫 페이밍웨어 혹시 자 딜 사이클을 연구해봅시다 이걸 걸고 가 화염충격을 그죠 그걸 뜨고 Q2를 난사해 그리고 3번하고 늑대정령하고 이게 있으면 써 그리고 꾸준히 광폭화를 써 그리고 Shift Q를 중간중간에 써 감전시키기 이거 꽁짜로 번개화살 돌아오면 번개화살 쓰고 토템은 기절하는 토템이 있거든요 R 기절하는 토템 한 번씩 써줘 질풍 돌아오면 먼저 쓰라고요? 질풍이 뭐야? 폭풍의 일경 말하는거야? 아 질풍 토템 있어? 혈트롤이 흩어졌지만 우린 부패의 근원을 찾아 파괴해야합니다 조심하십시 이 동굴에 뭐가 숨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딜 경쟁이 좀 심하네 억지로 딜렀는 것 같은데 나 여기 물가살 죽었어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딜 경쟁이 심해? 뭐라고 이게? 사제도 되나봐 사제도 되나봐 수 억지로 딜넣고 있어 뻥딜 누구요? 뻥딜르는 사람 흐흫 다 온다 다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해 입성은 뭐야? 피해 입성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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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 아 아 아 아 아 아파 여기 도 아 멀리 있습니다 세상이 없습니다 어? 또 도기 아래의 아니다 아니다 어? 그는 정말 정말 그런지 2 1 2 1 2 다잡아야되나봐 뭐 이렇게 뭐 애드가 되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몰이 사냥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몰이 사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몰이 사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몰이 사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층하 몰이 사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을이 사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헬...키리...알...하면은 알려준대 그래? 헬키리로 좀 연습을 할까? 얘 그건데? 황금 도끼에 나오는 거 탈 것? 호멸 reported won 이제는 향기 회업 멍 프라ел 가봐 사정거리에서 멈춰놨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뭘 밟아줘잉? 이거 애벌레? 아 애벌레 밟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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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팔 진드기를 잡아야하나봐 이렇게 밟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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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들 오예에이에이에이 아 아 타르 예언자부터 잡아야겠죠? 자 이.. 꼬라지가 아 뼈 보고 봐 형 못 끊었어 아 아 아 아 소자 소환사랑 흉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아! 정화! 맞어! 어 나 사술 생겼다 아 이거 중요한데 사술?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정화는 뭐였지? 정화는 이겼어 끊어! 오케이 흑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1분? 제압기네 그냥? 저게 지상에 도달하면 안됩니다 당장 파괴하십시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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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4분? 3분? 4분? 4분? 이거 좋네? HERE 어떻든 없 약간이 거의 mulheres 양올림 ция 찌꺼기 잡아야되고? 피해! 이건 뭐야 피하네? 모든 것은 썩는 바 이런 형태의 부패는 처음 봅니다 이게 지상에 퍼지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없어?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없네 이거 뭐야? 아우 불안해 이거 뭐야 출발 날바네 티도 못인데 왜 날바 대상은 정해야 합니다 어? 해지르르다 해하 싸우면 얘가 도와주나? 다 처리하고 갔나? 어 실패했대 헐 헐 그럼 어떡해 어? 어떡하냐고 봉쇄 실패하면 잡아야되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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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어차피 그래 다시 다 처리하고 공이 그치 우우 아.. 진짜 되살아라는데? 뼈 보호바? 잠만 됐어 탈압하자 탈압하자 먼저 계산을 정해야합니다 굉장히 쉽죠? 항상 늑돌이를 변신하는 습관 아시죠? 어 또 왔어 얘 해지를 조금때 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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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표본 감지 악성 표본 감지 악성 표본 감지 우선 봉쇄대상으로 지정 쏘옥 어 이거 막판 보스야 아 개싱그러 뭐야 이거 으응 이거 그 장수풍댕이나 사슴벌레 키울때 이거 균사 먹이거든? 더 커지라고? 균사가 몸에 좋대 갑시다 그거밖에 발라놓은거 같네 균사? 그 그 버섯같은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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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있으면 안되나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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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pore треть 흠 잘 하나도 우에도 어떻게 황카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구나 피해 역병 잡아야 하는거 봐 좀 더 가까이 가야 더 가까이 가야 롤바리 있구나 피해 역병 저 어떡해 으앗 어 나 죽었어 왜 죽어 나 왜죽었어? 정화를 내가 나한테 해야되나? 그러면 의미가 있나? 어 나 2등이네? 저 바닥 상관 안하고 빡들 비결 저처럼 하세요 필로 죽든 말씀 동봉 똥 빠지든 말든 왠 왜?! 매너 얘 자빠져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아가지 여러분 지금 해즈럴 자빠져 죽어있는데 관심 좀 가셔주세요 진짜 안돼 해즈럴이네? 이름도 틀렸어 갑시다 탈난지 왔네 돌려보내줍쇼 아 좋아요 재밌네 인던이 재밌어 제 위력 보셨죠 여러분들 네 탈난지는 일단 주변 사람들을 다 자기의 도구라고 생각해 감정을 안담아 민폐라니 바닥은 딜그래프에 안나오기 때문에 맘껏 밟아도 돼 딜러의 일수칙 바닥은 맘껏 밟아라 힐러가 힘들다 어차피 나는 딜러다 딜그래프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공대장이 나를 주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바닥은 맘껏 밟아라 근데 나를 좀 본다 싶으면 좀 안 밟아라 피해라 받은 피해량도 뛰어나요? 난 피해량밖에 못 봤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잔소리 사절이요 자 다음 퀘스트 갑시다 다음 퀘스트는 뭐야 여기 썩은굴이 들어와버렸네 아까 그 들어온거에서 내보내준게 아니고 그냥 입구까지만 내보내준거야? 오케이 자 썩은굴도 처리했고 뼈레자님도 처리했고 이것간 해지레리 죽었다고? 안타깝건 상당히 도움되던 친구였는데 도움이 되서 안타까운거야 정이 들었는데 이것도 아니야 흉물을 처리해서 다행이네만 이게 끝은 아닌거 같아 걱정이네 어 우리가 떨어뜨린 그 큰 피조물도 아직 처리해야하고 그 운을 계속 봉스 봉인해둘 방법도 찾아야하네 나 아직도 보너스있어 아닌가? 아 없는데 없는데 마을들어와서 잠깐 생긴거구나 팔자 다 팔아 디딘 디딘 디디딘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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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잇 나 돈 24000원 있어요 말이 돼? 영혼들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게 저요? 저 41렙 개셈 디디디디디딘 디디디딘 자 여기서 경관한 의식으로 해도 되고 목격의 순간은 뭐야? 잔달라 트롤 조사 3번은 뭐야? 이거는 뭐? 메인캐는 이거죠? 부원 3딜 메인캐는 나자알로로 가야돼? 아 그러네 탈란지와 대화하는거네 탈란지로 가자 나 캐 이거 있거든? 나자알로? 아 어두운 공동이네 빌어먹을 어두운 공동 어디야 더 머네? 여기서 차 타고 갑시다 이동 차 어딨어? 차 없네? 아 있네 차 타고 가 다자알로로 가 매너 인던 재밌어요? 아 이거 지금 나 이거 맞다 이거 어디다 놓을까? 사슬 중요한 것 같은데 시에다 놔? 시는 끊는건데? 시는 이거 시는 이거 사슬 잘 안써? 사슬 여기다 놓자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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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아 시프트 씨 안정 시프트 그리고 이걸 점프 점프를 적극 활용 엘리베이터 적극 활용 아프다? 적극 킬 어? 잠깐만요 또 한 번 더 우우옷 삐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이삐삐삐 탈난지 야즈마의 배신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만큼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아탈다자르를 더 깊이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없습니다 아탈다자르 이미 다 탐색했는데? 잔달래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고 대신 하나가 늪지대 아래 잠복중인데 지금 풀려나기 직전이란 말인가? 세상에 탈란지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했지 공주의 말이 맞았네 공주 앞에서 하면 어떡해? 대족장께 말씀드리겠네 난 지금 격전의 아재로서 하기 때문에 대족장이 실바나스에요 지금 혈트롤 군대가 북쪽 군경을 향해 아 맞아 지금 여기 뺏으러 오고 있지? 여기 마지막 봉인이 그훈 그무그훈을 봉인하고 있는 마지막 여기가 수도야 수도에 봉인되어 있어 이거를 함락시켜서 뚫으면은 그... 그무군이 그... 해방돼 언제나 고드를 위하여 고드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다가 귀환 걸어놓을까? 대도시의 다야나 대도시의 다야나 대도시의 다야나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디 죽을까? 아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아 이거 맞아 핵급 장군 자크라제트 장군 뭐해 죽고 싶습니까? 장군의 눈과 귀가 사방에 있단 말입니다 어 통제하나봐 핵급 장군 뭐하냐 진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개폐급이야 진짜 좀 이상하죠 자크라제트 볼든캡? 볼든이 뭔데 한의 자크라제트 청축 헐 골든캡 하면 안돼요? 어 어? 얘는 뭔가 알고있나봐 아 볼둔 깨, 깨면 불페라 만들 수 있대 아, 요동네 안 온대 볼둔 하면 어... 이런 질문을 하는거 자크라제트 장군이 뭐하는지 물어보는거 안전하지가 않대 라케라님이 폭로했는데 사라졌습니다 볼둔으로 출방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크라제트도 뭘하고 있길래? 거르래, 오케이 걸어가 다 걸어가 넘록 옆에 있는걸로 걸어가 뛰지마 사막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지 자크라제트 장군이 반역자라는 그 단서를 찾았대 그리고 그 지휘관이 되게 훌륭한 지휘관이었는데 볼둔으로 쫓겨나고 어, 걔를 따르는 이제 신복인데 그걸 안타까워가지고 구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어, 라케라 라케라 여기 이 도시에 제일 지휘관 근데 귀양갔어 자크라제트의 어떤 반란 그 어떤 단서를 찾아내가지고 라케라님도 자크라제트에 관한 정보도 이룰수 없습니다 자크라제트 장군이라고도 안하네 그냥 이제 자크라제트라고는 이제 딴 데로 갈까요? 여기 이제 그만하고 아니면은 여기 아직 더 할거 있나? 그 훈도 못막았지 볼둔으로 넘어가? 여기 할게 있나? 아 이거 있네 있긴 있어 이거 이거부터 하자 아 볼둔 넘어가는게 나아? 볼둔으로 갈까? 거기로 갈까 볼둔이 레버파이가 좋대 그래요 잠깐 갔다올게요 공주님 그니까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여기로 가면 볼둔캐고 여기로 가면 볼둔캐고 공주하고 말하러 가면은 여기 남아서 쾌하는거잖아 그 훈쾌 그 훈쾌 그 훈쾌 그 훈쾌 그 훈쾌 으음 볼둥 가야되겠네 무조건 피해관문으로 안가고? 어 뭔데? 나만 안보여? 피해관문은 그냥 레이드로 열리네 야 니네만 보면 어떡해 요즘 게임같죠? 어 얘 개다 얘 잡았다네 카자 경로를 조정해야합니다 곧 세스락 제국입니다 세스락 세스락 개잖아 엑스컴에 나오는 그 외계인 닮았네 그 외계인 닮았네 얘는 얘대로 따로 하는건가? 그 운하고 연결되있나? 아 얘는 얘대로 노나봐 뱀하고 내통하나봐 침입자들 이 사마귀 네 무덤이다 에네리기 파 이씨 모두 후터지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뱀을 피해 최대한 멀리 가야 합니다. 말하자마자 한 대 말했어. 동방대가 떨어졌는데 42대 갇혔어 나 구하러 왔어. 어! 불패라 해. 구해줬어요 갑자기. 너 왜 구해줬어? 새로운 거? 무슨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찍을 수가 있다고? 응! 물리 피해로는 좋아. 어 쉬프트 엑스야. 이거 0원 이동이 생겼대. 아 으음! 좋네. 5분짜리야. 딜 들어오면 하는 어... 가골. 가골. 엑스에다 넣을까? 아 가자. 아 아 아 아 아 엑스에다 넣을까? 아 가자. 우리 동족은 해방될 거예요. 괴롭힌다 하나봐. 제가 집을 세스락으로 남겨주세요. 입구에 제 마차가 있어요. 하지만 싸울 무기가 없죠. 다행히 세스락에게는 무기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니샤가 사용할 무기를 골라야 됩니다. 너 뭐 쓸래? 싸우기 좋은 날이군요. 아무거나 고를래. 언제나 그렇지만. 잘 골랐어요. 이거면 되겠네요. 이제 전쟁섭, 일반섭 없고 그냥 자기가 키기에 따라서 되나봐. 불패라는 보기보다 강하답니다. 준비됐어요. 세스락을 사냥하러 가죠. 우리 바이콜을 침략한 세스락을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세스락은 피밖에 모르니까 우리도 피를 보는 방법으로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곳 세스락을 처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진마차의 지도자인 키로라는 사람 있어. 불패라. 소극적이에요. 제가 세스락을 공격해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키로는 괜히 나서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진마차는 놈들의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우리 것을 지킬 준비가 됐지만 전투에 적합한 차림새는 갖추지 못했죠. 음.. 전쟁 준비할 수 있게 구워달라. 여기가 어디야? 음.. 음.. 내가 볼둔 여기 두개는 갔다왔죠. 볼둔하면 여기도 다시 오겠다. 세스락들 더러운 세스락들 다행히 뭐지? 깃발 이제 세스락도 불패라를 만만히 보지 못하겠죠. 불패라는 대부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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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며 보급품을 모으며 이곳저곳에서 거래하자 음..그냥 상인이야 불페란은 상인종족이야 보부상 뭐 없네 투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해올거라고 키로에게 경고했었어요 대비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제 말을 들을지도 모르죠 불페란은 약하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할거에요 정화아 2.5.2.3.2 3.2.3.1 그리고 과님참이 3.5.2.3 유닛 3.4.2 롤들에게 공포를 보여주세요 얘 독이 바짝올랐다니까 똑같애 그냥 놈들의 주둔지를 모두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가 있어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지도가 송곳니 소환사 스카라손에 들어왔어요 세스락 군대를 이끌고 제 고향을 공격하는 잔혹한 놈이죠 얘를 잡고 지도를 찾아서 놈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자 이런거죠 여기있네 공격하는 잔혹 좀 더 가까이 아야 좀 세네? 못쓰지? 못쓰요 왜? 폭풍을 막을 수 없다 얘도 좀 그건가? 폭풍왕 같은건가? 모구 같은건가? 폭풍을 좋아하네 자 이제 도망칠 때인거 같네요 제 마차가 아직 근처에 있을거에요 은신차로 마차를 몰겠습니다 어 마차를 타고 안전한곳으로 가래 지팡이 장착무기 한손장비 순풍과 거미 당신과 함께하게 됐어 가자 이거야? 와 이거야? 넌 부정한 제국을 막을 수 없다 신기하다 여기 양쪽에 다 타고 있네? 폭풍을 뭐야 스벌 이거 아니잖아 막을 수 없다 이거잖아 마차는 얌전히 자리에 있네요 어 돌리아도트네 이게 돌리아도트야? 꽉 잡아요 많이 흔들릴테니까요 아 진짜로? 저기 따라 붙은것 같네요 해치우세요 아 진짜야? 다 정리된것 같군요 아까는 잘하셨어요 흐흐흐흐 저 위가 은신처일거에요 저기라면 안전해요 저기라면 안전해요 적어도 당분간은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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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다 칼을 어떻게 한거야 칼 들고 이렇게 하는거야 칼 들고 이렇게 하는거야 나 뒤에 타고 있어 홀든 도착 나 뒤에 타고 있어 이거 좀 약간 스타워즈 느낌이 난다 그죠 사막이요 무사했군요 니샤 방법이야 늘 있죠 다른 생존자인가요? 오래 살지 못할겁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쯔오릅니까? 으 뭐야 이게 희귀 강화 같다 자 미라가 사막에서 당신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아 벼락마저 죽을 뻔 했다더군요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친구가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음 음 말벌의 독분비선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할 수 있어요 친구의 부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독분비선에서 어 해독하는 이 어떤 그거를 만들고 키로가 아까 그 온건파죠 온건파 예 온건파 당신 친구를 데리고 있는 걸 키로가 허락해서 다행이에요 얘가 미라잖아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친구를 발견했다고? 난 그 아까 같이 떨어지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키로는 외부인을 조금 경계하지만 훌륭한 치유사에요 아 힐러야? 그래서 어 어 갈증해소용 주스 만들기 저기요 죽지마세요 띠띠띠띠 띠띠띠 어 이거 찍어 그리고 개같은거 날트리 여기 이거 안했음 안하면 큰일나죠 옛날 와우는 여기까지 걸어가고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안 다 날려보내주네 이게 다야? 본거지가 이게 다야? 별거 없네 얘도 퀘스트 준다 거래를 하러 오셨나요? 검은 긴털족제비 7마리 구출 코더가 뭔데? 코더가 뭔데? 코더가 뭐 족제비 같은건가봐? 자 정화 네 오케이 너무 멀리있습니다 이게 왜 계속 나와? 짠 애고 어디 어디 도련 도련님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족제비 쭈욱 쭈욱 이게 왜있지 근데 나? 이게 왜 있는거야? 뭐 아 이런거 맞추라고? 오 웃어 그 필살기랑 똑같네? 그게 거기 여기서 나온거지 쥬스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여기있다 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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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에 으음 사정거리에서 멀ר었습니다 끝! 쥬스 두개만 끝 억 끝? 주스 두 개면 끝? 안돼 없네 도깁다 디우스 됐어 어? 하나 더 있어야 돼 저깁다 디우스 먼저 예상을 정해야합니다 도깁다 어? 디우스 됐스 갑시다 돌아갑시다 자 정수 도깁다 자아 얘야 얘 얘가 코다였스 족제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포다를 포다를 줬어 자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도깁다 아싸 뭐야 이거 안돼? 극혐이야 이거 어떻게 벗어? 어? 이거 어떻게 벗어요? 어? 어? 애왕... 애완동물 탭 아 여기있네 꺼부기 귀엽다 록두인 누구 데려오다니까 포다 포다 얻었으니까 포다야 가자 자 또 퀘스트 완료하고 쥬스입니다 그리고 얘 여기거 제 동료 그거 치료해주기 드러난 살점에 듬뿍 바르면 돼요 효과는 바로 나타날거 저기 옆에 있네 가자 됐어? 여긴 어디 와 이 생명체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세스락 제국으로 비행하던 중 눈부신 성광이 나타나더니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추락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봐야됩니다 다른 트롤들이겠지 사람은 얼라이언스잖아 이 친구야 열 첨 넘어 생존자를 찾아야됩니다 사막은 누구에게나 너무 가혹한 운명입니다 뭘 가져오셨나요 추방자를 찾아 여기 오셨다고 니샤에게 들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라케라라고 했나요?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케라 사막으로 유배됐는데 그냥 근무하라고 보낸거야? 그래? 난 그냥 잡아가 난 재 잡아가던줄 알았는데 음 약탈한 물건 일단 얘네를 도와줘서 얘네의 도움을 받아야돼 이 일지가 모래에 묻혀있는걸 제가 잘 근데 내가 궁금한게 사막에 가서 일하라는게 죽으라는 얘긴데 거기서 이미 근무한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야 그 팀이 그냥 좌천이잖아 근데 뭐 목숨이 위험하고 이런건 아니잖아 왜 딴데 보내놓고 암살 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뜻인가? 푸릉푸릉푸릉푸릉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우리 마차는 일지나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물건은 어디 쓰겠어요? 음 음 일지에 뭐가 있는데 뭐 하려다가 다시 찾아달래 지나가야 좀 잃어버렸대 냥냥냥냥냥냥도 왔네 오오 냥냥냥냥냥 백읍원 자 이것좀 사가 빌어먹으라 코어 몸조심하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해요 뭘 가져오셨습니까? 몸조심하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해요 털어 털어 털어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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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스트리기 여깄다 뭐 하나 있다 버려진거 좁지 혼자 때려보십쇼 홀로서기? 돌연맨 홀로서기? 어딨어 아 그냥 사람이잖아 썩을 아니 앞에 있었어? 있다고? 아니야 이거 도마뱀이야 그치 코다야 코다야 여기 없지 어 여기있다 스벌 수십명의 주방자와 함께 철장에 갇혀 이 글을 쓴다 얘가 그거야 아 철장에 갇혀서 가는거네 답답하고 뜨거운 것을 보니 근무하러 가는게 아니야 유배야 유배 좌천이 아니고 얘가 이제 도시 그 사령관 같은거였대 그럼 이제 원래 유비가 그 노식 만날 때 그때 한게 그거지 철장에 갇혀서 호송되고 있을 때 일기장에 막 헉 뿌려져있어 이건가? 흠 잔달난거지 정신을 잃게 만들었던 열기도 조금 가라앉았다 오 오 남쪽에 추방자들을 받아주는 상황이다 남쪽에 이제는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 음 오케이 또 퀘스트 같냐? 불편하들이 힘으론 세스락을 앞설 세스락이 앞설지 몰라도 속되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지요 최소한 메카루와 저는 놈들보다 빠르답니다 우린 간신히 수리로 돌아왔어요 다친데도 없구요 음 카시와 킵을 풀어줘야됩니다 오 알았어요 친구 친구 도와달래 얘네는 기본적으로 캠핑카가 집인가봐 제가 왜 이 일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메카루의 대머리 수리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 키로가 제게 짓이었네요 대머리 수리가 에게 밥을 줘야되는데 밥을 어떻게 주냐 그냥 여기있는거 다 죽이면 대머리 수리들이 먹어 그게 밥이야 얘를 왜 키워 따라다니네 내가 이제 죽이면 되거든 봐봐 이것도 먹나? 세스락들 다가 먹어라 먹어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 편식하냐? 설마? 아니지? 편식하고 그런거 아니지? 사람은 안먹는데 이런거 먹는데 사정거리에서 벗어놨어 이거 먹니? 쓰벌 뭐 먹는데? 이거 먹니? 이거 먹니? 아 먹네 먹는거야? 뭐 안먹는거야? 어 먹네 먹네 먹어 상전이요 설마 독수리가 독수리도 먹니? 어? 미친독수리 어 벌써 다먹었네 이거 쪼르 아니 반응이 없어 여기는 세스락 세스락지요 가지 않습니다 갖다줍니다 완료 새 먹이 다 줬어요 새 산책도 시켰어요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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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잃 으 흥 으 응? 잡동산이 다 찾았구요 이 안에는 일기가 있어 대상에 없을때 그리고 흥붙하네 어두워 어두워서 싫어 내가 정화하라고도 안했는데 왜 정화하지? 정화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경계하십시오 다시 나갑시다 굴에서 나가야되 참지않는 참치마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땀 어? 미친 다른 사람이 미리 발견해가지고 이 벅찬 감동 느끼지 못했잖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대체? 나 벅찬 감동 막은 사람 공과 타고 갑니다 자 여기 율지 또 찾아야되요 율지야 나와라 두개 찾아야되거든? 없네 저 느낌 물음초고 저 안에까지 가야되나? 사스락 사스락 있는데까지 가야되나? 사스락 있는데 가야되나봐 사스락 지역에는 없대 나 이거 한번 해보자 미친 대답은 매너로 하도록 고치대왕님 방금 제 애완 개구리에 손을 대신 겁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한번만 봐듭니다 대답하세요 대답은 매너로 합니다 참 매너 누가 미리 찾으라고 했지? 벅찬 감동 아사 가는 사람 누굽니까? 나 도련님 몸도 편하지만 감동도 느끼고 싶다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거 욕심이야? 수집 야미 아 자크라제트 암살자가 왔어 맞네 다 떨어졌구나 공격당이 아니고 벅찬 감동 마지막 실마리 어? 유배관 장군의 실마리를 찾아 봅시다 북쪽에 있대 그래 이 정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뭉수라고 했어요 뭉수 옛날에 제가 스토리 게임 할 때 나왔던 용어 뭉수 살짝 뭉뚱그려서 하는 훈수 뭉수하세요 뭉수 뭉수 어? 이 지역에 잘 잘 뒤져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아 인간이 많아가지고 어 여깄다 쓰읍 아아 배너 아 힘들구나 음식이 없어 이제 안전없이 떠돌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겐 남은 선택이라곤 떠버린 미치광이의 조언을 따라 쉴 곳이 있다는 남쪽으로 향하는 것뿐이라고 아 남쪽으로 아 남쪽으로 요..여기 있겠네 자 일단 여기로 갑니다 보고하러 가야죠 그럼 이제 개 개의 이제 신복이었던 애가 이제 남쪽으로 가자고 하겠지 찾으러 그 하아 흠 뭐야 이거 왜 안 먹어져 편하게 말씀하시죠 음 잡동찬이 했어 너는 실패했다 킬제덴 뭐야 이거 누가 틀었나봐 장난감이래 수색을 하는데 수색할 시간이군 조르와 아나는 사막에 가기로 했을때부터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 두명은 죽었어 그리고 한명은 그 검이 있었어 그지 타르카진은 살아있길 바랍니다 조르와나는 좋은 어둠땅으로 가결 자 이제 읽어보고 라케라님의 글씨입니다 저는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엘? 비엘이 아니면 뭐라그러지 지엘? 라케라도 여자거든? 미라도 남쪽으로 가는 길이라 우리에게 동향을 제안했습니다 미라의 마차를 타고 가라 미라야 시동 걸어라 디젤이면 예열 5분 해야죠 제니 제니 요즘에 안해도 돼 왜냐면 내가 디젤이거든 미라 어딨어 아 미라 가자 혼자 하는 여행은 위험한 법이죠 고대 트롤길에서는 마차 운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어 옆에 탔네 얘 나 여기 뒤에 있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꽉 잡으세요 얘네가 도리와 도트래 전 운전에 집중할게요 아 나 보고싶은데 진짜야 도리 도트 미쳤네 언제 좋아 언제 좋아지는거야 도리야 도트 언제 좋아지는거냐고 제발 제발 좋아져 뭐 아무도 라케라한테 관심없어 아무도 라케라한테 관심없어 그롤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을 찾을겁니다 좀더 해야돼? 아이씨 이번에 아니야? 이번에 돌리와 도트 아니야? 아 다음 퀘스트때 좋아진대 아이씨 돌리와 도트 이게 뭐길래 이게 어? 인기야 내가 방패를 포기하면서 쪼락 구해졌나보다 그녀덕에 제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었죠 사막이 저는 이 모래언덕에서 죽을겁니다 죽어마땅해요 자크라제트 암살자가 왔을때 라케라가 지켜줘서 뭐 방..뭐 부상을 당하고 막 남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가 자책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남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죽으라는거였지요 잠을 자다가 동료 주방자들이 피를 통하며 비멸을 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자크라제트가 야영지로 암살자를 보는 라케라를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놈들의 대장인 그로즈토크가 제게 다가왔지만 라케라가 끼어들었지요 라케라는 놈을 쫓아 모래언덕으로 갔지만 벌써 며칠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루즈토크를 잡으래 검은심장 그루즈토크 근데 한번 더 꼬와서 자크라제트의 암살자가 대기타고 있을수도 있어 그치 왜냐 라케라가 니 친구냐 그래서 함정을 해서 이쪽을 유도해가지고 공격한걸수도 있어 두번 꺼 아 한번 꺼 제 동료가 산속에 추방자들을 받아주는 어 사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로아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누구도둘 아 여기도 산신령이 있어요 볼둔에도 산신령이 삽니다 상남물의 암살자에게 낡은 가방을 다섯개 모아야됩니다 사막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릴겁니다 사막신령 사막신령 산신령이 아니지 사막신령이지 저거 다섯마리 사십삼 걸어다녔는데 숨만 쉬어도 경험치가 들어와 그냥 이게 발견했을 뿐이야 어 새로운 기술 어딨어 아 지속효과야 와짜비우 가자 자 여러분들 여기 또 뭐 있습니다 신기한게 있어요 스패너가 있네요 라나의 스패너입니다 라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메마른 협곡에 있는 라나에게 갖다줍시다 아셨죠? 덜리와 도트가 제일 좋아 어 뭐야 이거 오 오 자크라제트다 그 크로즈토크랑 다 있다 얘는 못잡아? 집합시킨다 가버렸네 얘씨 버리고 갔네? 핵급짱군 웃긴다 음 지옥으로 가 음 지옥으로 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낡은 가방 세개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자 저거 처리하시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나 왜 안때려 이래서 딜로스가 생기는구나 사람들은 엉켜있습니다 공격하는 줄 알고 어 안나왔어 어 안나왔어 이거 이 싸움이 아니다 됐스 됐스 가자 그리고 어 끝났네? 가면 되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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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인물이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쪽이에요 벅찬감동 느껴봅시다 어? 뭐야? 사람이 있었어 뭐지? 블루데디디디 AuP? 음 세상 좋아졌다그지? 거래할 뭘건이라도 있나요? 흠 자 추워 왔어요 장비좀 수리해주세요 어 라케라 읽지 읽어보자 나중에 퀘스트를 많이 줘 얘가 살려야한다 어어 씨앗은 멀쩡하죠 환경만 건강하면 건강한 엉겅키 덩굴로 자랄거에요 엉겅키 덩굴을 갑자기 살리고싶대 팔자좋은 소리를 하고있어 갑자기 식물 연구하는 사람인가봐 물을 줘 그리고 또 해 분수대를 해서 식물을 잘 자라게 살려야한다 뭐지 이건? 뭐야 하이에나야? 자고있는거야 지금 설마? 팔자가 좋은데? 대박 넉넉 띠띠 띠띠 띠띠띠띠 띠띠띠 이건 키스트 자 쪼락 가방 찾아왔어 어? 이건 47렙이고 이건 46렙인데 왜 보라색인데 그렇게 막 좋아보이지가 않지? 탭렙 46렙인데 자크라제트로 보셨습니까? 봤어 그리고 그로즈토크 죽였어 왜 그 피라미드를 가르는 걸까요? 빨리 라케라를 찾아야돼 캐스트하지 말고 가? 캐스트 해야되는데? 일단 읽지 보자 에이씨 뭐 이거 다 읽었던거잖아 아까 이거 깨야돼 겨가 최고의 노래 나온대 안봐야지 서브캐 해야지 지금 살려야해 지금 살려야되는데 무슨소리야 자 정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먼저 해상을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딨어 그리고 어딨어 여기다 가는건가? 물? 맞네 아닌가? 아니네 여기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됐네 씨앗 뿌리고 물 주고 물 주고 시들어버린 언광키 물 줘 그리고 남쪽 분 수리 수리 오케이 수리 벅찬감동 아 자꾸 옆에 얼씽거려 어? 매너하세요 기다리고 있어 안내해 은근히 벅찬감동 못 느끼게 할라고 좋아 이렇게하면 퀘스트 3개가 통인데 그냥 가면 손해지 살려야한다 어 여기도 살리고 흐르게 알아 살려야한다 문제의 근원 어 수원에 문제가 있어 분수대를 작업했는데 어 위에 어 작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끌어와 이제 그거 수도권 근처에 그 백만 넘는 도시 다 그거 된다메 특례신가? 그걸로 바뀐대 그 용인도 되고 막 다 된다는데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벅찬감동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맨날 본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뉴스에 떴어 특례신은 특례신은 왜냐면 수도권에 다 과밀화되어 있잖아 그게 다 특별 광역시로 독립을 하면은 경기도에서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광역시 광역시 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됐는데도 안 해전 거거든 이름 이름만 바뀌고 뭐 좀 뭐 바뀌지 않을까? 이름도 바뀌고 했어 다 끌어다녔어 끝났어?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아 그리고 수원에 경기도 도청이 있고 뭐 무슨 다 퍼져있거든 도시에 경기도 막 무슨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늘어나고 예산을 직접 통제할 권한이 많아진대 그래 그런 거 없으면 굳이 아 아 안 만들 이유가 없지 아 만들 이유가 없지 그 그동안 원래 이제 뭐 수원이나 막 이런데 분당해서 막 세금 들어오면 이제 경기도에서 다른 그 지역에다 좀 쓰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들어오면 거기다 좀 더 쓰게끔 뭐 이렇게 하겠지? 갑시다 돌이와 도트는 강하고 미금직해요 우리가 가야할 곳으로 데려다 줄거야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매너 오케이 오케이 매너 갑시다 돌이와 도트 나랑 레벨 똑같네? 어? 짭돌리가 어디 어디 건방지게 돌이와 도트 무슨 일이십니까? 짭리와 짭트가 있네? 갑시다 나와 나와 이제? 나오는거 맞죠? 이렇게 가는거잖아 꽉 잡으세요 덜컹거릴꺼에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 길로 가야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어 그건 아니죠 그래도 악몽으로 가득한 협곡을 지난 것보단 나을거에요 그건 사막이 아니라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실을 쓰고 있어요 진짜요 정말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세스락도 협곡에는 얼씬도 못한다니까요 오 됐어요? 어? 됐어요? 돌리랑 도트가 젤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아니 거야? 악화랭 이침은 작아도 먹는걸 좋아해 왜 갑자기 돼지 잡는 소릴 납니까? 노트와 돌리는 제 노래를 좋아해요 편안해지나봐요 아하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하핳 대주의 없다는 소리 하하 신경도 안쓰네 아니 지 도와주는데도 그죠? 얘네가 도와주는 입장 아냐 이래서 잔달라논들은 안 돼요 공주부터가 어? 주변 로아드를 도구 취급하니까 이게 교육이 돼? 밥상머리 교육이 되냐고 이게 아 이거 커옵네 근데 이거 쌩뚱맞게 왜 집어넣었지? 이게 쌩뚱맞이니까 웃기네 그냥 미라가 부르고 싶어서? 미라... 미라... 미라크라운드 있는거죠 야 이거 나 그냥 나 사실 유행하는지도 몰랐어 남들이 그냥 하길래 하고 나 어디에 나온건지도 몰랐거든? 여러분들도 저같은 분 은근 있을거에요 그냥 돌리와 도트가 좋테니까 그냥 어 그냥 돌리와 도트가 제일 좋은가 보다 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건지 몰랐죠 격전의 아재로써 연결해놓고 로우와께서 말씀하실 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돌리와 도트가 제일 좋아 감상이 하나요? 이제 랩점프하면 돼요? 봤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쪼라크 살아야 나무네 당신 친구가 위험하다는걸 알고도 저만 생각하는건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 생명을 구해줬으니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겠죠 공물을 가져가십시오 두번 부탁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자... 틱틱되죠 되게 사막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상했고 라케라님이 이 사원안에 계시다면 찾아내야죠 충성받는 아쿤다 여기 무슨 로아가 있대 저 안에 있네 호불소인가? 풍성한 공물이긴 하지만 공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사원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게 아니라 직접 얻어야 됩니다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퀘스트를 좀 주겠네요 환영합니다 사막신령이야 사막신령 천둥동아 뱀이래 벅찬감동을 막는 사람들 있어? 채팅창에 어? 왜 벅찬감동을 막을려고 하지? 매너 아쿤다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생생물을 먹고사는 해충 롤 롤 롤 롤 롤 롤 아 composition 육 맛이든 질감이 좀 가려지지 않고 막 머거치우는 라니슈라는 아까 뭐 무당벌레 닮은 놈들 놈들 없으십시오 악, 악풍 다른 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못가 못오게 어 아파 나 왜이래 나 왜케 불탐? 썩을 갑시다 그리고 캐스트 받고 위에도 뭐가 있네 어어 대머리 독수리가 있네 제게 마땅한 운명입니다 아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면 안된데 썩 대머리 수리라고 하라고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쿤다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케라를 찾을 수 있겠지요 라케라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가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시에 가게되면 이 편지를 제 친구에게 전달해주시겠습니까? 어 뭐 열어보셔도 됩니다 둘 다 잘해 있는 부이자티한테 전달주를 사막이 내 죄를 덮어주기를 바로 읽어버리기 문 앞에서 못있네 쓰벌 야 이거 캐스트 덩어리다 여기 자 다 자 오늘 몇 명 모여주세요 자 전달사항 있습니다 이지어 전원 정화 매너 고 자 일어나라 내 병사들아 자 정화 뼈 뼈둥 도마뱀 뼈둥 도마뱀 이것도 죽고 자 정화 뼈 야 이거 미쳤다 하하 미쳤어 정화 정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정화 뼈가 이쯤에 뼈가 있을텐데 아무리 여기도 뼈 있네 자 뼈가 조 로르고브 잡아야되는데 로르고브가 여깄네 자 들어갑시다 자 벅찬감독 느끼실분들 이제 다 이제 계시죠? 다 오셨죠? 무슨 유해하나 이게 여섯개 자 로르고브 자 잡아야됩니다 자 호랭이야? 아니구나 아니지? 그치? 우당벌레같은 놈이야 자 정화 어 실종된 진달레트럴 어땠어 이거 전꺼 아니야? 전꺼지? 이거 전꺼야 어 안간거 이건 다했지 자 돌아가자 자 종수 정수 자 정수 정수 대답은 매너로 합니다 나 굉장히 빨라는데 누가 걸어졌나봐 나도 이거 했어 빨라지게 얘 갔나? 얘 아직도 안갔네? 아 여기서 살기로 했지 아 여기서 살기로 했지 자 더듬이 자 해충 더듬이 어 장신구를 쓸 수 있어 요거 요거 끌적다듬이 그리고 이거 뼈둥도마뱀 이거 다했으니까 이제 환심을 샀기때문에 그거 하겠지? 뭐야 더해야돼? 되게 깐깐하네 천둥재단에 명상하고 있는 내면의 악마가 대면해야됩니다 아쿤다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공포나 후회에 발목이 잡혔었는데 명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대화를 해야돼 이거 이미 아련하고 왔네? 아쿤다님은 폭풍을 다칠 주위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죠 갈증을 모릅니다 물은 사망에서 신성한 장황이지만 불행하기도 영원한 샘의 여러 짐승들이 몰려오면서 사원에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있는 골자리를 정화하십시오 어 샘 영원한 샘은 우리만 먹는다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못 먹어 당신이 정화되어야만 아쿤다께서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쓰라구네 정화 자 여기 저 핵심으로 가야돼 핵심 천둥의 재단에서 내 안에 악과 명상을 하는 시간 여기서 자 명상을 합시다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쿤다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내면의 악마 나타났냐 자 내면의 악마 정화 정화 또 있어? 정화 내 힘이 약해지고 있대 뭐야 얼라야? 되게 품맨같이 생겼다 음 오케이 매너 시청자분인거 같은데 매너하세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이런거 다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샘은 자 잘 들으세요 이 샘은 우리 우리 종족만 먹을 수 있습니다 트롤 종족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어 여기 들짐승이나 이제 그런 애들이 먹을 수 없게끔 다 어둠땅으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신성한 작업이에요 심지어 퀘스트에는 청소부 또는 하이에나 처치인데 사슴도 잡으세요 보이는 쪽쪽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얘네는 안잡아도 되는데 다다익선이죠 자 정화 어 저기 또 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자 총수 자 총수합니다 정신정화 오케이 네 환영합니다 영원한 샘물 로아께서 주시는 성물입니다 들짐승들은 이용해선 안돼요 아쿤다님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사원에 있는 자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온 자들입니다 아쿤다님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요 마지막 시험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죠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말해야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됩니다 아까 아까 누구지 걔? 라젠카였나? 걔가 남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지금 남쪽으로 왔잖아 상원에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 여기에 있을텐데? 왜 안 열어줘? 왜 안 열어줘 환영합니다 칭송받는 아쿤다 그니까 먼 아쿤다 먼 아쿤다 이렇게 살아야되네 용맹한 아쿤다 어 열렸다 재단에서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천천히 가 오 떠있어 뭐야 이거 로아 맞아?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체 실험 뭐 봉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애 같죠? 그죠? 그냥 내세우고 그냥 지 할꺼하는 것 같은데? 돈 뽑아내는 것 같은데? 복물받아서? 우리는 모두 아쿤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쿤다입니다 마법에 구속되어 행동 불가 상태가 된 로아의 육신 폭풍이 부르고 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존경받는 로아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요구를 투 구속했어 로아들이 왜 맨날 저라네 얘 왔다 가자 라케라 그래 라젠카가 아니고 라케라 그들이 아는 이름은 아쿤다 뿐이었습니다 다 이름을 아쿤다로 바꿔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졌어 어어 험한 아쿤다 였어 다 아쿤다일 뿐이야 아쿤다로 살고 있어 다 저를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 눈치 빠른 아쿤다 빨리 오래 당신 친구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아쿤다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져가시지만 요즘은 더 많은 기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자니와 제가 계획한게 있습니다 서름의 계곡에서 무언가를 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쿤다님이 잊혀진 기억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 지금 이 사가 되니까 이 사겠어 그래 야 후원 감사합니다 도시경비병 어? 대장이 여기 와가지고 기억을 잃고 살고 있네 무슨 소년마라 같다 힘순.. 힘순찐이잖아 힘순찐 찐타처럼 있지만 힘을 숨기고자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얘가 얘네를 데리고 사이비 어떤 그.. 종교같이 얘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뭐 수꿈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들씨.. 들짐승들을 막 다 때려잡잖아 그치 그런.. 이렇게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더 큰 데랑 연결이 돼서 그.. 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얘네들..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억을 상실시켰잖아 암살자를 보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억을 상실시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그럼 죽인거랑 다름이 없잖아 그럴 수도 있고 더 큰 그리.. 어.. 더 큰 규모로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 그냥 돈 벌려고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눈치 빠른 아쿤다가 알려줬어 워.. 쯔.. 새하필.. 우고있나요? 음 허.. 허갚죽어욤는가 봐 저런 사이비단체는 사이비그룹인 병건 도련단이 해결해주겠습니다 이독제독이죠 독의 마음은 독이 제일 잘 알아 안티 히어로 같은거지 힐이 좀 늦습니다 메이지니 누구시죠? 저런 아시나요? 저번에 홈인형이 다 까가지고 먹는다 그래가지고 안먹고 놓고와가지고 내가 먹고있다 무조건 다 먹고간다 그래 안먹고왔어 아쿤자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억이 이 개구간에 잠들어있어요 잘갚지 않은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아요 께 demais 그래서 히어로 Dinge 강아고 일대킬 오케이 왜곡된것도 처리하고 좀 뒤엉드려 얘네가 자 조각남겨가고 정화합시다 그런것도 까고 자크라제트가 반역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왕께서도 움직이실꺼야 라케라님 제발 이러지마세요 그러다 죽으실지도 몰라요 너도 알잖아 지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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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서 나오니까 다 정화되어있어 다 정화했나요? 다 정화했나요? ㄴㅁ 아 좀 더 가까이 가야됨 아 아 또 주가리에 섬omas이 나선 으흠 아 그치 으 아..오염시키고있어 저 오염시키는 아까 걔잖아 걔 누구야 아까 걔 누구야 아까 걔 이름 뭐지? 무슨 아..무슨 알칸단가? 응 아쿤다 아까 그.. 걔 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교주 교주 나도 기억을 빼앗기고 있어 아쿤다한테 여기 너무 오르지만 아잇 아잇 나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안져있다 어? 어? 그래서 아쿤다를 그거 한거야 그래서 봉인시켰어 나쁜 자식 아쿤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만 해 우리 모두가 어? 풍족하게 이용해야된다고 근데 니가 어? 독점해가지고 그걸 장사를 해? 나쁜 녀석 어? 로아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sheet type ο comm 사정거리에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매장을 정해야합니다 마지막이다 좀 더 가까이 해야 떼가지고 다와가지고 떼서 그래서 가다놨어 그래서 그래서 아무나 못들어오겠어 또 저렇게 영원히 가다놓은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렇게 영원히 가다놓은 저 천둥고마베? 악꾼다 포레버라고 안옵꼈나? 매너 로아께서 자신의 기억을 빼앗긴거에요 그렇구 아쿤다 여기로 가자 아쿤다의 생태도 받은자 로아께서 침북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쿤다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거에요 아쿤다 자체는 로아는 맞아 난 불법 로아 까지도 생각을 했어 처음엔 사실 그냥 아무 천둥도만 데리고 와가지고 한거 아냐 이랬는데 로아는 맞아 왜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아의 힘을 이걸 통해가지고 로아를 제압해 하다니 대단한 녀석인데 아쿤다의 정신을 되살린 동안 그녀를 보호해야 됩니다 거의 쳐들어가자는거죠 최선을 다해 아쿤다님의 정신을 되돌리겠습니다만 당신도 깨어날 수 있는 기억을 억누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도리와 도트가 아이씨 가짜잖아 지이lardan 네 쟤 지이만 지이쯜 네 지이쯜 지이쯜 며며며며 메이지리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이지니 자 지켜 메이진이 지켜 아 메이자니 지켜 쭉쭉 뽑아네 자 자 쭉쭉 뽑아네 더 뽑아 오케이 자 다음 아쿤다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쿤다 포에버 아쿤다 왔다 아쿤다 포에버 이병건덕이요 칭송받는 아쿤다 저자식이야 영원한 삶에 독을풀어 그걸 마시는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켰지 나주차져 놈의 역겨운 연금술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대단한거야 로아를 제압했잖아 지힘으로 나의 축복을 앙용하여 놈을 막으려는 이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만다 뜻대로 해줘서는 안된다 칭송받는 아쿤다를 제거해라 근데 왜이렇게 약해? 돈만풀어도 막 외가리를 못주네 얘는 이건 로아 잘못 아냐? 그쵸? 저렇게 쉽게 이용당하다니 사막신령 수준? 짐승새끼래 이제 로아라고도 하네 짐승새끼래 이제 로아라고도 하네 아래로 가야돼 아 이거 타고가자 에이 택시 에이 응감동이여 이거 몰라? 포밀다 응감지대 몰라요? 포밀다 응감동이여 폭풍을 불러라 용사여 강탈자인 놀아래 지하철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어가지고 냅두면 이렇게 돌아서 알아서 지가 돌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응암동 응암역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깐 졸아가지고 깼더니 또 응암역이었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탈출을 못할까봐 전전근근했는데 겨우 탈출해서 지금은 집에와서 글을 쓰고 있다고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 옛날에 범인당 응암지대에서 탈출했다고 충격실화야 누가 글을 썼어 멍청한 기회가 있을때 도망쳤어야지 아쿤다의 힘은 내가 차지할것이다 이게 있네 이거 왜 안써 칭송받는 아쿤온다 갑자기 기억이 돌아 짠 사막신령 등장이요 다 저래 무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격례하는게 나를 보는것 같다 아쿤다에서 아쿤다의 모습에게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무능한데 나오면 다 인사는 하하 하하하 무슨일로 왔나 이제야 내 힘이 돌아왔으니 내 아이들의 정신을 치유할수 있겠구나 어 32랩짜리를 쓰고 있었어 가슴팍을 내가 안바꿔주고 있었어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더 맑은 법이지 이마심 이병건덕이 너는 축박을 받을 자격을 증명했구나 자 축복을 받아드리도록 하라! 아 재단과 동교관 두려워 마라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더 맑은 법이지 아쿤다의 재단 즉시 교밤 연쇄적으로 퍼뜨려 악원을 치유하거나 적에게 피해를 입힌 언제든 내 축복이 필요하면 나를 섬기는 재단에서 이제 교감한 다음 은총을 받도록 하라 폭로는 이 서울에서 영원히 환영받을 것이다 자 이제 정신 돌아왔죠 오오오오오 돌아온다! 오오 가,가자 가,가자 라케라 라케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엘 듣고 있습니다 지엘은 뭐라그래? 브로맨스같이 뭐라고 해야돼? 백합이래 브로맨스같이 쓴거 없어? 자 암튼 지엘이에요 당신이 카자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위험하니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 말하는거 봐봐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관계가 아니고 애정이 있어 그치? 애정이 묻어나 예상대로군요 자크라제트 장군이 사막에 군대를 두고 있습니다 오 또 커플룩이잖아 빌어먹을 놈들은 도시를 파괴할 무기를 찾아 모래 언덕을 뒤지고 방해되는 이들은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워메스라 그러는데? 워메스 그 무기가 무엇이고 어디서 찾을지도 모르지만 자크라제트가 그 존재를 왕에게 숨긴다면 동굴에서 나오니까 또 효과가 이러네? 자크라제트 자크라제트가 사막에 군대를 따로 만들어놨대 근데 그 군대가 음 뭐 정황상 그 뱀 뱀종족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뱀종족 군대인 것 같고 어 도시를 파괴할 무기를 찾고 있는데 어 뭔진 모르겠지만 어 왕에게 숨기고 있는거 보니까 뭐 대단한거 같다 그래서 무기를 찾아내서 뭐 제거를 하든 뭐 우리가 가져가든 뭐 해야된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칭송받는 아쿤다였나? 존경받는 아쿤다였나? 걔네는 쓰읍 연.. 연계는 안되어있는거 같아요 그 세스라가고 용건만 말하십시오 장군을 믿지말라는 탈란지 공주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무기를 찾는데 성공하면 우리 도시는 멸망할겁니다 그 뭐 그거같은거가? 왕못죽포같은거 뭐 원피스로 치면 그 고대병기 고대병기급 우린 견뎌낼겁니다 즈와바에 즈와바를 찾으러 도시 무너지지않을겁니다 무너지지않을겁니다 즈와바를 찾으러 자 가자 자 돌려 도트 가자 자 돌리와 도트가 제일좋아 돌리와 도트가 제일좋아 일행이 점점 늘어나고있어 그니까 커염네 불페라가 좀 커여운 맛이 있어 그니까 근데 50렙부터는 좀 안오르죠 레벨 50렙부터는 잘올라? 자크라제트님 사전거리에서 야 돌리야 도트야 괜찮아? 어 지금 고대신이 문제야? 돌리랑 도트가 지금 저기 찾으러갔어? 미라는? 제가 죽기전까진 자크라제트는 멈추지않을겁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암살자가 득지거립니다 줄와바 자크라제트보다 먼저 줄와바를 찾아야합니다 갑시다 돌리야 도트 왔네요 앗 짭리와 짭트네 헷갈리게 하지마 견고합니다 헷갈리게 하지마십시오 매너 자크라제트 줄어진 줄어진 어 여기있다 찾았다 자크라제트 아니지? 자크라제트 주위에있지 야 돌리와 도트가 찾았어 먼저 찾았어 고것은 돌리와 도트가 먼저 찾았고요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 세스럭과 손을 잡았어요? 얘기는 나중에 하지요 서두르지 않으면 친구가 곧 부원삼디님을 만나게 될거에요 친구를 구해야되서 어쩔수 없이 뭐 도와드리죠 제가 치료법을 압니다 얘랑 이제 그 뭐지? 진영을 넘나드는 사랑 대장 뱀친구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 우정 뭐 이런거겠지 키로 키로 개 아냐? 대장? 그치? 온건파 대장이잖아 그치? 얘 여기 왜 왔어?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뜬금없이 여기 왜 온거야? 그냥? 대장님 원래 신축일 모라들 스콜파시독은 천천히 쥐어듭니다 그래서 해독하려면 또 스콜파시독 침에서 독을 추출해야돼 자연요법 해독제 없이는 죽습니다 자두 여섯개 그래 얘기하고있습니다 갔다올게 매너 손인사 자 청화 청화타임 스콜파시독 스콜팟이들 어디있어 스콜팟이들 어디있어 스콜팟이면은 정갈이잖아 그치? 그을린 전축제 오오 이거 날트리 무조건 찍어야죠 여기서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몸조심하십시오 타조지 누구도 믿지마십시오 кра장 누구도 믿지마십시오 얼라가 볼둔 침궁에서 불패라 죽인거 못봤나? 저 악질 불안당들이 날뛰기를 호신탐탐히 노리고 있어요. 제 뒤를 봐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모잠보아 패거리가 여기를 괴롭힌대. 지역깡패, 지역깡패. 처리해달래. 어떻게. 잡는거 아니야? 빛나고 있네? 갑시다. 아닌가? 아이씨. 아이씨. 빨리 좀 와. 시간 없단 말이야. 늑대, 늑대 시간 있어. 빨리. 라즈 가지러. 오. 내 뜻대로 하겠다. 모잠보아. 내 동료로 상대할 수 있을거 같나? 그럼 피바다가 되겠지. 갖고있는 물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없애려 할테지요. 씁. 머그자구. 나 이거 다 소환했는데. 야. 사라졌잖아 다. 5분에 한번 쓸 수 있는데. 빌어먹을. 빌어먹을. 골드는 어쩌다고 오셨습니까? 줄다자르 출신이 아닌 모양이군요. 전 자크라제트 장군님의 개인 요리사였습니다. 장군님이 제 음식을 드시고 병이 나는 말하며 추방당했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요리사들이 저를 질투했거든요. 한눈파는 사이에 음식에 독을 넣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새똥구리 요리를 해야됩니다. 새로운 분이라고요. 골든에서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새똥구리 4장 8개. 신선한 고기를 찾기 힘들어서. 제 인기만점 수수께끼 고기파이가 탄생할 수 있었죠. 비법은. 바로 새똥구리입니다. 양념만 제대로 하면 고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육. 대체육 4장. 골든이 닭튀균. 대머리 수리 고기 8개. 요리사. 재료에요. 그냥 정화하면 돼요. 단순한 게스트. 정화 게스트. 정화 게스트. 트지나. 트지나네요. 알파카를 찾습니다. 모짐. 모잠보와 그 일당이 돌아오면 끝인데. 골든을 어쩌다 오게 됐습니까? 저는 과거를 숨길 생각은 없지만. 이곳의 다른 일들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추방됐습니다. 추방되면 다 일로 흘러들어오네. 사원 근처로. 알파카 6마리. 몰아야됩니다. 호루라를 위로. 포켓몬스터 소드 할 때 그. 풀포켓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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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관장 그거 하는거랑 비슷한건가? 대머리수리. 알파카 몰기. 몰아보자. 여기 뚜있어. 퀘스트. 오호호? 뭐. 가방. 긁어모음. 보급품 10개 모아야됩니다. 아. 보급품을 모아. 일단. 이런거. 죽은 사람거. 오. 오. 알파카를? 새똥구리 대자. 알파카를? 포르라기로? 집에 갔어? 같고. 그리고 알파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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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새똥구리. 고기. 네자. 여기가 제일 겹치네. 그리고 이거. 요거. 개꿀이죠? 야. 여기 제일 겹치는 요, 요거. 왜?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나봐. 알파카. 내장. 가방. 여기도 가방. 음. 내장이. 다섯개. 보급품이. 다섯개. 다섯개 다섯개. 보급품 다 주었으면. 저 어차피 대머리 수리도 해야되니까. 골로 갑시다. 가는 길에 있겠지. 어, 뭐야. 요거 먹고. 오. 저 고수리요. 고수리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스킬 안쓰거든요. 오우. 빠르다. 약간. 으아. 으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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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내장 포했고. 으음. 어, 놀반지가? 뭐가 그렇게 웃기.. 웃기는지 모르겠네 재밌나? 안집어야지 이게 바로 진흥입니다 자 대머리수리 고기 자 종수 저쪽이 이제 대머리수리죠 맞네 전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전사같은데는 저 총으로 하나 원거리 없는 애들 도적 몇개 남았어? 6개? 어? 쓰레기의 로아다 쓰레기 더미는 자네가 나가서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올 동안 세라.. 세자진에게 하는 장난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각의 수하여 놈의 모자를 빼앗아 잊지 않이의 기쁨을 더해주게나 단 그 굶들인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게 가뿐 퀘스트 멍청한 사우리들 또 죽었군 멍청한 사우리들 멍청한 사우리들 재밌나?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왜 웃지? 멍청한 사우리들 멍청한 사우리들 깜짝이야. 그 다음에 어떡해. 세자진한테 가서 물에서 와. 안되네. 된거야? 훔치기. 헤헤. 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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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사우리들. 또 죽었군. 아싸. 죽으면 더 좋죠. 일부러 죽었어요. 갑시다. 자 이런거. 고기. 퀘스트화를 쏘래. 어 그러네. 아 그러네. 빌어먹어. 퀘스트. 퀘스트. 호잇. 또 있어. 위에. 여깄다. 요것도. 됐다. 임무 완수. 자 정수. 자 복음을 받아주고요.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잘쓰세요. 돌연술쇠. 돌연술쇠. 자 쇳동구리 4장 갖다줘서. 맛있는 고기요리 만들수있게 해주고요. 아 나한테도 줬어. 만 천의 생명력이 회복돼. 만 천의 생명력이 회복돼. 쓰벌. 몸조심하십시오. 대머리수리고기. 이것도 만들어주겠지? 세자진삼촌의 닭튀김. 사막은 약한자를 집어삼킵니다. 어. 준지가 어디간거야? 어. 준지가. 사우르리스크 번식지로 갔는데. 죽었을수도있으니까 찾으래. 조순가봐. 도마님들이 당신보다 먼저 준지를 찾는다면 끔찍한 일이 생길거야. 준거 다 팔아. 사막은 약한자를 집어삼킵니다. 사막은 약한자. 이런데? 야 전갈. 넌 내려올 수 있겠어? 뭐야 이거 아 이걸 키픽 해놨어? 퀴스타라고? 즐거움은 뺏기지 않죠 벅찬 감동이 뺏겼을 뿐 날 먹으려고 거기서 기다리는거 다 알아 당신이 당신은 어른이군요 저를 꺼내주세요 여덟마리 처치해 일곱 알 구하러 왔으니까 알도 가져가 식재료 안잡는거 봐 숟가락 아끼는 자세 좋아 사우로 리스크 저는 여러분 담당 저는 알 담당 아셨죠 역할분담이에요 누굴 시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역할분담이에요 저 알 알파카를 뜯어먹고 있네 새끼 새끼 바로 죽여버려야죠 왜냐 알 훔치게 알파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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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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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30.. 제가 8렙부터 시작했나요? 6렙했네? 6렙어 어? 안에 있대 정수 50까지 하자고? 50까지 하면 얼마나 걸리지? 자 사우르 리스크 다 처리했으니까 나오세요 와일드 가져올거 자 밑으로 밑으로 상자 밑으로 이렇게 굴리면 된대 계란초시개 자 가자 고생했어 간대 매너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자 아 선인장 많았네 자 이루는 운명은 너무 가혹합니다 자 모전보의 불량배 뿐 만이 아니고 하얘이나가 툭하면 어 밤이 되서 와요 그니까 처리해야되고 알파카차기 우르렁이 하고가자 저 동굴인가봐 나라가 지금 들어가는거봐 나라가 지금 들어가는거봐 매너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vomom 쟤 얼려놨네 가자 대가리 갑시다 철수 늑대로 변신하는거 주술사 스킬 머리에 별은 다른 사람들이 저 찾기 쉽게 해놓은거에요 지정해놓은거에요 표시 표시 마침내 하에나가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 기쁘군요 당신이 으렁니를 처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모잠보의 일당을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다가 무슨 말을 이제 모잠보가 우리를 모두 해치우려는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필요하신거라도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병아리 약장이래 쉿 여깁니다 이병가 나긴 자울진이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누가봐도 술에 취했습니다 제게 모잠보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게 당신께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잔추리 술병 한 병만 주면 됩니다 95골드야 미쳤네 사막은 약한 자를 집어삼킵니다 사막은 약한 자를 집어삼킵니다 사막은 약한 자를 집어삼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잔추리 술맛을 본지도 오래됐고 모잠보의 표거리가 투기장을 정찰하는걸 봤습니다 모잠보가 전투를 위해 지원군을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아 잔추리 술맛은 보고 죽겠군요 통고에 우리가 이제 모잠보를 돕는다고요 그럼 이제 알려줘 아 라지가지한테 모잠보가 바깥의 조직과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요? 진심인 줄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몸조심하십시오 통고 모잠보가 통고일당을 지원군으로 고용했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통고는 고통을 주는걸 즐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통고에요 즐거움을 주는걸 좋아했다면 움거즐 잔인한거 좋아하는 사람은 인잔 어? 장명법 좋은데? 좋은 이게 왜냐면 음거즐 인잔 진짜 뭐 와우에 나오는 캐릭터 같잖아 그지 그럴듯하지 문고 고문하는거 문고 통고 통고가 매복하기 전에 당신이 놈을 처치하나 모잠보는 오지 않을 지원군을 기다리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좋아 그래서 협동공격 당하기 전에 통고를 먼저 찾아가서 고통을 줘 통고를 주면 되죠 어 통고일당이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양이 없어졌어요 물자중에 도난당한 물품을 찾아야됩니다 지금 무기가 부족해 은신처에서 무기를 찾으세요 통고일당이 은신처에 무기를 마련해줬어 그걸 훔쳐와 제갈량처럼 약한자를 집어삼킵니다 랄지하지말래 랄지금지요 랄지지금이요 화장실 갔다오겠습니다 랄지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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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역사 이야기 나 몰라요. 나 몰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로 가자. 아 오늘 50렙까지 해놓고 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 시간이. 2, 3시간 하면 8시. 자, 정화. 죽어라. 죽어라. 자, 정화.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명령. 명령을 받아. 그렇지. 명령을 받아. 자, 정화. 명령을 받아. 자, 정화. 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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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48렙 되면은 어둠 땅 퀘스트 준비 그럼은 여기서 랩업을 못해요 아예? 다 못 깨도 가야돼 그러면? 이건 네 싸움이 아니다 이놈은 내 몫이다 오 여긴데? 통고 여긴데?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고여 진짜 어? 통고 이미 잡았어 미친 그래도 다시 잡어 벅찬..벅찬 감동 느끼려면 다시 잡어 벅찬 감동 좋아 먼저 이제 잡았죠? 모잠보랑 같이 연기하기 전에 잡았습니다 도난당한 보급품 예기있네요 죽었어 앉은 채로 죽었어 야 안에도 있다고? 여기도 있어 퀘스트 무슨 퀘스트지? 타지라카 불페라 있는데네 전설에 따르면 잼란 항구 안쪽에 있는 보물이 산처럼 쌓여있다고 해요 잼란 항구에 그 보물을 훔치려 했던 불페라나 추방자 중 살아서 돌아온 자는 없어요 우리 마차가 최초로 성공할 뻔했죠 미키를 찾아달래 아 그냥 앉는거야 이건? 타지라카 세명 쟤는 그냥 잡는거에요 타지라카 보고품 자 정리 정리좀 해주시고 보고품 챙기고 오 쭈아다 얘 쭈아 아니야? 어딨죠? 뭐 있다고 뜨는데 아 쭈아랑 달라? 아 패치스 패치스 종족인가? 아닌데? 패치스는 눈깔 많은데? 아 아 알파카포트 아 아 아 아 다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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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나요? 그을린 모래추방자 8명 거물받으십시오 자 거물받으세요 전투준비를 해야됩니다 자 너무 멀리 가는데 여깄다 자 이런 운명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운명은 너무 가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된건가봐 그냥 어딨어 어? 여깄다 대장 경비대장 아냐 머리 자 됐어 무기다 줬어 필요하신거라도 우리 부족민들이 무장시켰다니 다행입니다 모잠보가 이제 쳐들어왔어 모잠보 처리합시다 몸조심하십시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치해 안녕하십니까 진구 때리면 돼?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이렇게 열받게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별거 아니구만 꺼져 아 자 필요하신거라도 음 음 음 음 더 약해지는데 다 켜지는데 여긴 다음으로 넘어가네 여긴 다음으로 넘어가네 토르타카 부족 토르톨란을 만나본적 있습니까? 유용한 두루마리와 유물을 밟고있는 자들이죠 토르카 토르카 알잖아 전에 만났잖아 토르카 토르카 신 아냐 신? 찌로코 짜로코 토르카 신 아냐? 뭐지? 아 토르가고 토르카 토르가지 그건 아 그건 토르가야 토르가 토르가 아낭키어가 있다고? 뭔데? 음 스콜파시 여기 지금 하러가 하고 가고있어요 그게 공통대사인가봐 네놈도 다를게없다 이거 푸 teste 야미 physiology Y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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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독에 독에 죽어가는 애 살리는 거였어 그치? 맞아 그게 메인 쾌 서브 쾌로 빠지느라 안했어 이쪽 아니다 이쪽 아니다 여기다 자 독침 자 이거 살려주세요 얘가 대장이에요 키로가 자 이것도 해독제를 투여 오케이 얘가 배민간인데 갑자기 얘를 살려줘야 된대 줄로 와봐봐 얜 얘는 적 동족 어 적의 동족인데 오 정식으로 인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유감입니다 주라진에 온 것은 당신들 뿐만이 아니야 주라진은 노력군과 암살자 암살자들로 가득합니다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페어 중앙에 있는 조각상을 조사해야 돼요 얘를 살려야되는 이유는 설명을 안해주네 어 어 퀘스트가 ห Test 어 옷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수호자의 조각상들을 조사할게 장치실험? 어? 어? 어랍쇼? 하하 얼렐레? 어랍쇼? 조사 이 뱀석상 이 종족 뭐였더라? 아, 세스락 세스락이 어떤 그런거야 얘를 그냥 넘어가버렸네? 안 읽고 네, 이 뱀인간은 항상 나와요 네, 이 뱀인간은 항상 나와요 어느 창작물이든 이 RPG 이런 중세 판타지 뭐 이런데는 꼭 나와요 보석찾기 다행히 도둑찾기 점프하는거 봐 쉭쉭 불펴라 도둑놈들이 사.. 우리 현장을 계속 뒤집어 놓고 있어요 몇놈을 사로잡았습니다 위대한 코브라요 부디 당신의 강력한 도구로 우리 포로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흐흐흫 이걸 하면은 얘.. 얘가 그 퀘스트를 주네 아.. 불펴라 잡아오래 이거 이거 도와드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독이 있어? 없는데?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옆에 있네? 아아.. 얘를 누르면 안되고 옆에를 눌러야 돼 옆에를 눌러야 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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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로 뜨네요 흡 생긴거는 쓸쓸하게 덕.. 간지나 보통 이게 뱀인간이라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은 보통 제국이야 왜냐 냉혈 동물이라 냉혈한 속성이 있어 아 여깄다 보석 박아넣고 보석 박아넣고 보석 박아넣고 아 여기를 해야돼 코드 해야되나? 오옷 고리크야 자네가 이 서신을 받을대면 내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곰 코르테크가 우리를 배신했네 그는 오래전 우리가 무덤 위에 세운 방벽을 부술 계획이야 자네 아닌 다른 인은 찾지 못하도록 내가 열쇠를 차에 숨겨 두었길 바라네 고대 성무라만에 마력으로 가득 찬 돌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크라면 이게 무엇인지 알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미야즈 당신이 가져다주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이 유물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폐허를 조사하여 조사하며 세스락이 자신들의 수호자에게 남겨두었을지 모를 이런 애정의 증표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유물 8개 그리고 영리하게 거래를 하러 오셨나요? 세스락 12마리 쳤지 잊지마세요 모든 것은 쓸모가 있답니다 수호자의 유물 여깄다 유물 아 먼저 예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어? 수저 안들었는데 이런거 잡으세요 잔 뭐야 임부 여기도 있다 사정만 대선을 벗어났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필요 됐다 필요 됐다 여기 많았어 맞아요 여기 많았어 워어어어 유물 dul 유물 잡기 갑자기 또 안 보인다 다른사람이 주웠나? 어 저기있다 두개 요것도 됐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오! 뭐가 올라온다 안녕하세요 유물 네르제트는 매우 잔혹합니다 감독관이 없어지면 이곳 일을 마무리가 더 수월해지겠지요? 어...놈이 지닌 정제된 마력의 돌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뱀대기 거래를 하러 오셨나요?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대장 감독관 위에 있네 바이러스 에이 너의 생리가 오 앗 흫 으흐흐 흐흐 unique 이잖아 contacting me 먼저shaped ön질을 정해야합니다 챙기고 와우도 자동사냥 되냐구요? 와 이거 귀엽다 호박벌 자동사냥 매크로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게임 내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않을거야 기능이 있진 않을거야 자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대충 다 됐죠? 저 이제 써볼게 방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돌은 전에 비슷한걸 본적이 있습니다 말까아유 수호자 열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리크님만이 확실히 판별해 주시겠죠? 바로 사원으로 가야됩니다 근데 얘가 왜 우리랑 같이 그걸 하고 있는거야? 닫혀있고 얘랑 얘랑 같이 하는데 근데 설명이 뭐 없어? 너무 오래 했나봐 셔다 해야겠어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스토리를 잘 안읽어 원래는 딱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궁금하게 해가지고 뱀 거기서부터 좀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날라간 다음에 해야되나? 날라간 다음에 해야되나? 인돈스피 이 쳐주기는 하는거 같은데? 여기? 그죠? 특성 변경되면 안되네? 일단 돌아가자 이거 타고 가자 우리 사원은 부정한 자들의 막설은 최후에 모르지요 어? 오래전 우리는 로아께서 바르셨듯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코르테크의 배신 이후 부정한 자들이 이곳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부정한 자들을 이끌며 아투라만 주변의 방벽을 무너뜨릴 나머지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같이 가네 전 경비대장하고 줄다절 전체를 지배하려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세리크님 돌아오셨군요 부정한 자들이 보리크님을 데려갔습니다 뭘까? 뭘까? 얘네 얘네는 이 안에서 뱀 뱀끼리도 이게 있나봐 이렇게 하는 거 하는 뱀 부정한 뱀 안부정한 뱀 재검사에 부정한 자들이 방어선을 뚫은 것 같습니다 봐봐 얘 딱 보면 생긴 게 좀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독 없는 뱀같이 생겼어 그치? 무슨 무슨 모기라고 하지 않나? 그 무슨 무슨 모기? 보리크를 찾은 다음 그를 생포한 자에게 보리크를 풀어줘야 합니다 보리크님의 열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겠죠? 유혈모기 유혈모기 이큐 0801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가야 돼요? 고맙습니다 전투에 전투에 뛰어들어서 부정한 공격자 10명 처치 부정하시는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기로 가면 되네 엄청맞네 여기도 퀘스트죠 메스..메시리크 센까봐 다섯명 어..여기 여관이래 그러네 다 팔구요 26000골드 미쳤죠? 봐봐 얘는 초록뱀이야 좀 커요게 생겼어 그치 세스랄리스 아 세스랄리스는 또 뱀들의 로아야 로아 개념이 얘네한테도 있어? 트롤한테만 있는게 아냐? 샤머니즘에 심취한 그 종족들은 다 로아가 있나? 미스락스가 우리 땅과 목숨을 빼앗으러 갔을때 그분께서 몸을 던져 놈을 막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코르테크 코르테크 제왕이 이끄는 세스라쿠인데 아.. 세스랄리스님이 원하시던 대로 살았습니다 코르테크의 배신 이후 부정한 자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얘가 잘하네 어? 쏘리니가 잘하네 자신을 코르테크.. 제왕 코르테크라고 칭하지만 예전엔 무덤을 지키기로 했던 수호자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갈망 때문에 로아의 뜻을 거스리고 줄다자르 전역에 지배할 군대를 만들어 로아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스락스의 시체를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봉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최초의 수호자는 숄디스였는데 무덤을 보는 것은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죠 보리크와 코르테크에게도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같이 보호막을 세워서 미스락스의 시체를 그 안에 보긴 했습니다 아 나 얘기 다 나왔거든? 보리크랑 숄디스 나왔었는데 놓쳤어 아까 막 멍 때리다가 정독 가로 치고 이해 못함 옆에 물음표? 어디? 아 이거? 어 뭔데? 이게 우리 이 이거 뭐야? 형상 변화냐? 우리 입장에서야 뭐 얘가 착한 뱀이지만 뭐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전쟁을 통해서 여기 얘네 밀어내고 어? 잔달라 밀어내고 뱀 세상이 되면 또 뭐 모르는 거 아니야? 과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강압적이래 그래서 안 좋대 코르테크는 나쁜 놈이야 이 뱀들의 이 그 잔달라랑 대치를 하는 그리고 불페라들을 가혹하게 구는 녀석 세스라 군대 코르테크 대장 그리고 그 무덤 지키는 세 명 중에 한 명이었어 출신이었어 근데 좀 설정이 비슷하다 그치? 에레다르 삼두정도 좀 비슷하고 그치? 그중에 한 명이 뭐하고 항상 뭐 지키던 티탄 살게라스도 뭐 지키던 녀석이었는데 하고 항상 뭐 같이 뭐 하던 녀석이었는데 중간에 빠져나오고 야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다음에 한번 50렙 찍겠는데 지금 40렙이니까 46렙이니까 다음에 50렙 찍고 50렙 지금 막 레이드하고 이런거는 60렙이 돼야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48의 어둠 땅 고고 근데 잔달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걔네 걔네 걔 누구야? 공주가 밀어내나 안 밀어내나 50렙 되면은 깰 수 있나? 아니면 스토리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 배후에 휴대전한 결잘 도착 3레비감라 1렙 15렙 16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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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렙 15렙 15렙 16렙 15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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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렙